잉어에게 전해준 편지 옛날 옛날에 무얼랑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 청년은 강릉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부를 잠시 접어두고 궤나리 보참을 진 채 걷고 걸어 마침내 강릉에 다다라 여장을 풀었답니다. 방문연이 마당이 바다여 수평선 위로 연곡 같은 해가 솟는구나. 언덕배기에 있는 여관에서 아침을 맞은 무얼랑이 감탄해서 시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담장 너머를 쳐다보다가 그만 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아 연꽃보다 오히려 아름답도다. 담장 너머에는 아담한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가에 한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바구니를 끼고 천천히 연못가를 돌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는 참이었습니다. 연못 속의 물고기들은 아가씨의 발걸음을 쫓아다니며 폴짝폴짝 뛰어오르기도 했지요. 물고기들은 아가씨랑 무척 친한 듯 싶었습니다. 이런 광경에 무얼랑은 그만 넋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물고기 밥을 주는 그 아가씨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가씨의 이름은 연화였어요. 연못 바로 옆 큰 기왓집 딸이었지요. 장군과 재상을 조상으로 둔 뼈대 있는 집안인데다 큰 부잣집이었습니다. 연화는 날마다 해가 뜰 때 연못으로 산책을 나와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곤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낸 무얼랑은 더욱 마음이 불타올랐지요. 내가 불현듯 마음이 움직여 이곳으로 온 것은 바로 저 연화 아가씨를 만나기 위함이리라. 며칠 후 무얼랑은 시를 한 편 써서는 해뜨기 전에 연못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줄 때 뒷고서는 넓고 평평한 바위에 시를 슬쩍 올려놓았답니다. 강릉 앞바다의 아침에 떠오를 때 연못에는 내님이 연꽃으로 피누나 이 몸이 호련히 강릉으로 온 것은 삼세의 인연 이룰 하늘의 뜻이로다. 시를 읽어본 연화는 당장 곡을 붙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얼랑은 숲에 숨어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러면서 연화가 자기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빌고 또 빌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없지 뭐예요? 무얼랑은 더욱 애가 달아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부부가 되자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편지를 다시 연못의 바위에 올려놓은 무얼랑은 애를 태우며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런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해도 뜨기 전에 연못에 나가본 무얼랑은 편지 한 통이 바위 위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얼랑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간신히 달래며 편지를 열어보았지요. 선비님의 찬 마음을 알았으니 저도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부모님의 명을 받들어야 하니 무얼랑께서 과거에 급제하시어 당당히 청혼하시면 백년해로 연분을 이룰까 하나이다. 연화의 마음을 안 무얼랑은 그 길로 불이 났게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당당하게 청혼을 하겠다는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무얼랑은 공부에 열중했어요. 하지만 과거에 급제하는 게 어디 그리 쉽나요? 과거를 두 번이나 보았는데 다 낙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연화는 시집갈 나이가 꽉 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연화의 부모는 신랑감을 찾아서는 정혼을 하고 그만 덜컥 날짜까지 받아와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혼례를 부모들이 다 정했기 때문에 연화가 뭐라고 말할 겨를조차 없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연화는 걱정에 잠겼습니다. 날마다 연못가를 빙빙 돌며 자신과 무얼랑만이 아는 노래를 수없이 되풀이해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고기들도 연화 아가씨의 마음을 아는지 졸졸 따라다녔답니다. 그리운 무얼랑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제 마음은 해처럼 변함이 없는데 감히 부모님의 명을 어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않아도 좋으니 서둘러 강릉으로 오셔서 저를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연화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부치기를 하지 못했지요. 무얼랑이 서라벌에 산다는 것만 알았지 주소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연화는 편지를 연못에 띄웠습니다. 물고기들아 내가 너희에게 먹이를 준 것이 벌써 몇 년이더냐? 내 마음을 안다면 용왕님께라도 아래여 이 편지 좀 전해다오. 이렇게 말하고 연화는 연못가 바위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첨벙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물고기가 뛰어올랐습니다. 팔뚝만한 잉어였어요. 잉어는 연화가씨를 쳐다보고 입을 몇 번 뻐금거리더니 편지를 냅다 물고는 깊은 데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잉어야 부탁한다. 연화는 신락같은 희망을 안고 편지가 전해지길 기도했습니다. 그 얼마 뒤였습니다. 강릉의 소식을 까맣게 모르는 서라벌의 무얼왕은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공부에 필요한 책과 종이를 사기 위해서였지요. 그것을 사고 돌아오다 보니 큼직한 잉어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 연화가씨. 잉어를 보자 무얼랑은 문득 연화가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을 다 털어 잉어를 샀지요. 늙으신 어머니께 약으로 고와드리려고 말입니다. 집에 온 무얼랑은 요리를 하기 위해 잉어의 배를 갈랐습니다. 어, 이게 뭐야? 잉어 뱃속에서 내장을 발라내던 무얼랑은 깜짝 놀랐습니다. 꼬기꼬기 구겨진 편지가 내장과 함께 나왔거든요. 참 희한한 일이군. 용왕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을 리도 없고. 중얼거리며 편지를 펴본 무얼랑은 눈을 왕방울만하게 뜨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무얼랑님께라고 시작된 편지는 바로 연화의 글씨였거든요. 아, 못난 나 때문에 연화가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무얼랑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잠도 별로 없었어요. 여차하면 연화가씨가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게 생겼거든요. 무얼랑은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아뢰고 연화와 결혼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다음 부랴부랴 강릉으로 달려갔지요. 시간이 너무 빠듯했나 봅니다. 허겁지겁 달린 무얼랑이 강릉에 다다랐을 때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무얼랑이 연안의 대문간에 도착하니 마침 신랑도 말을 타고 홀레를 치르기 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무얼랑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강릉 앞 바다의 아침에 떠오를 때 연못에는 내님이 연꽃으로 피노나 우렁찬 노래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지요. 여단의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웬 놈이 남의 잔치를 회방하느냐 저놈을 당장 물고리를 내서 쫓아내라 이 소란통에 노래를 알아들은 연화가 벗어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서방님 결혼식 날 섹시가 엉뚱한 사내를 붙들고 울음을 터뜨리니 모두 눈이 동그레졌습니다. 그때 무얼랑이 잉어가 전해준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지요. 두 사람의 정성에 이미 하늘이 간복했으니 이를 어쩌겠는가 연화 부모도 감동하여 우월랑과 연화가 천생배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가를 가려고 말을 타고 온 신랑입니다. 연화의 부모는 신랑을 찾아가 사죄를 냈지요. 누가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쉽기는 하지만 신랑도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강릉 바닥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잉어가 편지를 전해주다니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구경꾼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무월랑과 연화는 그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홀례식을 올렸답니다. 소탄 노인 조선시대의 위대한 임금님인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맹사성이라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정승이란 임금님 가장 가까이에서 이를 도와주는 높은 벼슬을 말합니다. 그런데 맹사성은 겸손하고 너그러우며 검소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워낙 옷을 허름하게 입는 데다 멀리 갈 때도 꼭 목동처럼 소만 타고 다녀서 맹사성이 높은 관리인 걸 모르고 모래를 범하거나 실수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맹사성이 고향인 충청도 온양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곳에 늙은 노모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맹사성의 행차를 보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요. 맹사성이 고향에 온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자 지방관리들이 별나게 야단법석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번 기회에 눈도장을 찍어야 할 텐데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관리들은 맹사성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나 봐요. 그리하여 온양 근처 고을 원님이 말하기를 온양에 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는 법이지 여봐라 정승이 행차하시기 전까지 길을 말끔히 정리하고 정승이 보이거든 나에게 신속히 연락하여라. 하자 포졸들은 다 같이 나가 맹사성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딸랑딸랑 요란한 방울소리가 길 끝에서 들렸습니다. 그늘에 서 있던 원님은 혹시 맹사성인가 하고 재빨리 한 걸음에 달려나갔지요. 그런데 기다리던 정승은 없고 이웃 고을 원님이 행차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원님은 각자 혀를 찢찢 짜며 주제에 벼슬 욕심은 많아서 여기까지 나왔네 하고 속으로 상대를 비웃으면서도 겉으로는 악수까지 하며 허허허 웃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웅성웅성 길 앞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원님이 다가가 보니 검은 소를 탄 노인이 포줄 서너 명과 실랑이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소를 탄 노인은 허름한 도포를 입었고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다들 한나절을 손꼽아 기다리던 맹사성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알아보는 이가 없었던 겁니다. 포절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감히 정승이 지나가시기도 전에 내놈이 이 길을 지나가려고 하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맹사성은 태연하게 이보시오 이 길은 사람이 다니라고 나라에서 만든 것인데 어찌하여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게요. 하고 대꾸했대요. 원님 역시 맹사성을 알아보지 못하고는 늙은이야 내 워지 원님들 앞에서 소를 타고 가느냐 게다가 이 길은 정승이 오신다고 해서 잘 청소해놓은 길이니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여라.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들은 채도 않고 지나갔대요. 또 다른 원님은 덩달아 소리치며 저 늙은이가 내 이놈 어디 사는 놈이기에 한 고울의 원님말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냐 하고 데리고 온 포절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막아라 하니 포절 대여섯이 우르르 앞으로 달려가서 길을 막아섰습니다. 두 원님이 다시 물었어요. 내 놈은 누구냐. 그러자 맹사성이 말했습니다. 나는 온양에 사는 맹고불이오. 원님이든 군수든 누가 뭐라 하거든 내가 내 고향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여쭈시오. 노인이 소 등짝을 치며 기세등등하게 앞으로 나아가자 포졸들이 슬그머니 옆으로 비켜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맹고불이라 늙어서 허리가 고불고불하다는 뜻이지 거참 이름 한 번 웃음 내그려. 두 원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후에 두 원님은 맹사성의 호가 고불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는 땅을 치고 꺼이꺼이 울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중 한 사람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온양으로 뛰어가다가 지니고 있던 귀한 도장까지 연못에 퐁당 빠뜨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곳을 도장에 빠진 연못이라는 뜻으로 인심면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오백냥을 내게 된 남자 옛날 어떤 곳에 좌수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광가에 드나들면서 좌수 자리를 얻어보려고 많은 재산을 쏟아 부었지만 끝내 좌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보기가 매우 부끄러웠지요. 이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이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 집 앞에 이르러 잠시 땀을 닦으며 쉬고 있었어요. 어딜 가시는 양반이오? 그 집 주인 영감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좌수가 되고 싶은 남자는 주인 영감에게 자기 신세를 모두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주인 영감은 남자의 아내가 예쁜 게 마음이 혹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실 것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내게 맡기십시오. 당신이 일하는 대로 한 달 한 달 돈을 드리고 십 년 뒤에 맡긴 돈을 그대로 드리지요. 남자는 이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니고 있던 돈 삼백량을 주인 영감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어느덧 십 년이 지났어요. 남자가 주인 영감에게 말렸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려고 하니 제가 십 년 전에 맡겼던 삼백량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 영감이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습니다. 돈이라니? 웬 돈을 내게 맡겼다고 하는 것이오? 별소리를 다 하는군. 주인 영감은 감쪽같이 태도를 바꾸어 말했습니다. 웬 돈이라니요? 내가 영감님께 맡긴 돈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미친 괴로군. 삼백량이나 있는 사람이 내 집에서 머슴사리할 이유가 없지를 않나. 마음보 곱지 못한 주인 영감은 못된 마음을 먹고 돈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도깨비에 홀렸나 보군. 당신 아내한테 물어보시오. 내게 돈을 맡겼는가 안 맡겼는가. 남자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분명히 우리가 10년 전에 주인 영감한테 삼백량을 맡겼지? 그런데 아내의 대답이 이 사람을 더 미치게 했습니다. 당신 갑자기 미쳤어요? 무슨 돈을 주인 영감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사이 아내는 주인 영감과 논이 맞아서 남편이 나가거든 주인 영감하고 같이 살아야지 하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너무 억울해서 하는 수 없이 원님한테 찾아가 돈을 찾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원님이 주인 영감과 남자의 아내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정령 돈을 맡아도지 않았느냐? 그러자 둘 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안 맡았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주인 영감과 남자의 아내는 운이 좋게도 그날은 그냥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그날 밤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두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두 사람은 어제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안 맡았습니다. 이때 원님이 주인 영감과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그러면 저 계집을 괴짝 속에 넣고 너희 둘이서 번갈아 그 괴짝을 지고 저 앞에 보이는 버드나무를 돌아오너라. 그 다음에 재판을 해주마. 원님은 남자의 아내를 집 안에 데리고 가 다른 방에 감추어 놓고 괴짝 속에는 병사 한 사람을 넣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괴짝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있는 줄로만 알고 투덜투덜 아내를 꾸짖었어요. 못된 사람 같으니 강물에 너를 밀어넣고 나도 죽겠다. 무슨 배짱으로 주인 영감한테 돈 300량을 맡겨두고도 안 맡겼다고 그러는 게냐. 그 다음은 주인 영감이 괴짝을 지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꾸몄던 일이 달로 날 것 같네 그려 만약에 그 일이 달로 나면 우린 어떻게 할까 300량을 그냥 내주었으면 좋았을걸 그놈이 이렇게 원님한테 고발할 줄 알았어야지 이러다 경을 단단히 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주인 영감은 목소리를 잔뜩 낮추어 말했습니다. 괴짝 속에 있던 병사는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죄다 들어두었지요. 잠시 뒤 원님 앞에서 괴짝 문을 여는 순간 주인 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괴짝 속에서 나온 사람은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눈에 무섭게 부릅뜬 병사였기 때문입니다. 원님은 주인 영감에게 300량의 이자를 더하여 500량을 남자에게 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경을 쳤지요. 남자의 아내에게도 물론 악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경을 쳤답니다. 부인의 내조 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어느 며느리에게 훈계를 합니다. 너는 정말 착하고 예쁜 며느리지만 여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알지 못하니 그것이 흠이구나. 집안일을 다잡고 재산을 일으키는데 힘써야 하거늘 날마다 낮잠만 자니 어찌 된 일이냐. 그러자 며느리가 죄송한 표장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재산을 일으키려 해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으로 돈을 모으겠습니까?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민망하기도 하고 며느리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벼 서른 섬과 소 몇 마리 너던명의 식구가 딸린 노비를 며느리에게 주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재산을 일으킬 미천이 되겠느냐. 예 아버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며느리는 곧 노비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나에게 속한 노비가 되었으니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이 별을 소에 싣고 무주 거울에 모처에 있는 깊은 산골로 들어가 집을 짓고 열심히 밭을 일구도록 해라. 매년 가을에는 수확한 곡식의 양을 내게 와서 보고하고 곡식은 반드시 겉껍질을 까고 알곡으로 만들어 저장하도록 해라. 주인의 명을 받은 노비는 무주를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에 부인은 밖에서 돌아오는 김공에게 말했어요. 김공은 부인의 남편입니다. 장부의 소중에 돈이 없으면 만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어찌 모릅니까. 나는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의지하며 살고 있으니 돈과 곡식을 어디에서 구한단 말이오. 제가 듣기로는 이 마을에 내기장기 두기를 좋아하는 이 암흑에 라는 부자가 있다는데 서방님께서 천석의 재산을 걸고 겨루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김공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소. 그 사람은 이미 장기를 잘두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나는 아직 초보 수준밖에 되지 않아 내기를 하더라도 질것이 뻔하오. 부인이 김공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부인은 장기판을 펴놓고 김공에게 묘수를 가르쳤어요. 김공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금방 묘수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한나절을 대국하니 장기의 진법이 머릿속에 훤히 그려졌습니다. 김공의 실력이 몰라보게 높아진 것을 지켜본 부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 대국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세 판 중에 두 판을 이기면 승리하는 것으로써 내기를 하되 첫째 판은 거짓으로 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판은 겨우 이기는 모양새로 승보를 내어 천석의 곡식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분한 마음에 당연히 또 장기를 두자고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신묘한 술을 내어 상대방이 다음 술을 들고 쫓아 없게 만드십시오. 길공은 부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김공은 이 암호개를 찾아가 내기장기를 둘 것을 정했어요. 이 암호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공과 나는 한마을에 살고 있지만 김공이 내기장기를 둔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소.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를 찾아와 내기장기를 두자고 하는 까닭을 모르겠소. 게다가 김공은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하니 대국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대국을 하면서 실력을 논해야지 어째서 미리 나를 물리칩니까? 김공이 다시 한 번 강하게 요청하자 이 암호개는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나는 평생 내기장기로 재물을 모은 사람입니다. 김공은 무엇을 걸겠습니까? 제게 천석의 곡식이 있으니 우선 그것으로 내기를 걸면 어떻겠습니까? 김공은 부모님에게 의지해 사는 사람인데 어디에서 천석을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승부를 결정한 후에 말해도 될 것입니다.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면 어찌 천석을 걸겠습니까? 김공은 김공은 그를 졸라 마침내 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공은 부인이 시킨 대로 첫 판을 일부러 져주었어요. 그러자 이 암호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김공은 나의 적수가 될 수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두 판이 남았습니다. 이 암호개는 마음속으로 몹시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음 대국에 임했는데 남은 판을 연이어 김공에게 패했습니다. 이 암호개는 놀라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거참 이상한 일이로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미 천석은 약속했으니 김공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이 있으니 한 판만 더 두도록 합시다. 김공이 일을 허락하고 두 사람은 다시 대국을 시작했는데 김공은 그제야 숨겨두었던 묘수를 내었습니다. 이 암호개는 제대로 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지요. 김공은 내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이 사실을 날렸습니다. 저는 이미 서방님께서 이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천석을 얻었으니 어디에 쓰면 좋겠소? 서방님과 친한 사람 중에서 가난에 살아가기조차 힘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원금 귀천을 따지지 말고 호걸들과 사귀면서 날마다 어울려놓으십시오. 음식과 돈은 제가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김공은 부인의 말대로 했습니다. 하루는 김공의 부인이 시아버지에게 청을 하며 말했어요. 제가 농사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 울타리 밖에 있는 밭을 경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기특해 허락했지요. 김공의 부인은 곧 밭에다 여러 개의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넣은 후 박을 심었습니다. 다 자란 박은 뒤용박을 만들어 오치를 한 다음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다섯 칸의 창고가 가득 찼지요. 부인은 또 대장장이를 불러 쇠 뒤용박 두 개를 만들어 창고에 넣어두니 김공조차 그 까닭을 몰랐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인은 김공에게 말했어요. 제가 서방님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호걸들과 사귀기를 권한 것은 이런 때가 올 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방님께서는 의병을 일으키십시오. 제가 무주 땅에 노비를 보내 집과 전답을 마련해 놓았으니 아버님은 그곳으로 모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남아 군사들이 먹을 식량을 대겠습니다. 부인의 말대로 김공은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수천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평소 김공과 어울려 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공은 의병들에게 오치를 한 뒤용박을 차게 했지요. 그리고 외병들과 싸우다가 돌아올 때 쇠로 만든 뒤용박을 길에 버렸습니다. 외군들은 그 쇠박을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무거운 쇠박을 차고도 비호처럼 날쌉게 움직이니 저 군사들은 필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들을 상대해서는 안되겠다. 외군들은 서로 이 사실을 알려 김공의 군대를 피해 다녔습니다. 사기를 잃은 외군들은 김공의 군대가 나타나면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갔고 김공의 군사들이 휘두르는 칼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이처럼 김공이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인이 내주한 덕분 이었답니다. 박서방과 바오놈 옛날 어느 마을에 박 바오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성이 박시고 이름이 바오여서 어려서는 바오이니 짱돌이니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이러나 저러나 커서는 성실하고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박 바오는 고기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직업을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바오는 남들이 뭐라해도 자기 일을 최고자람으로 삼고 일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박바오 내 고기가 양도 많고 질도 가장 좋기로 장한의 명성이 잦아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양반 두 사람이 박바오에게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한 사람은 거만하기로 소문난 한시 양반 한 사람은 겸손하기로 소문난 임시 양반 이었지요. 한시 양반은 임시 양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자네도 고기 사러 왔는가 하니 임시 양반이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공손히 답하자 한시 양반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우리 우리 가문 우리 가문에서 이번에도 장원급제 가 나와 왕께서 특별 보상을 내리셨네 하며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는 한편 임시 가문은 요즘 조용해도 너무 조용해 하고 비난 섞인 말도 하고 그러더래요. 이러나 저러나 성품이 어진 임시 양반은 심술그짓 말해도 별일 없이 병안하니 달리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고 친절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박바오가 양반들 속사정을 알리가 있나요? 양반 사정은 양반끼리만 알고 상놈 사정은 상놈 끼리만 알고 바오는 그저 고기만 잘라 파는 거지요. 바오는 양반들 대화는 한 귀로 흘리고 그저 고기를 깔끔하게 잘 다듬는 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여기가 고기 좋다는 박바오 네 맞지? 그렇소 나도 그리 들었소 하고 확인을 하더니 이내 먼저 온 한시 양반이 말하길 바오야 고기 한금만 다오 하자 박바오는 심드렁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고기를 내키는 대로 퍽퍽 잘라주었대요. 박바오는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젊은 양반이 다짜 곧자 이름을 부르니 속이 상할 수밖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임시 양반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나에게도 소고기 한금만 주시게나 하고 깍듯하게 부탁했습니다. 박바오는 기분이 한결 좋았어요. 왜냐하면 박서방은 자기를 한층 높여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실없이 싱글싱글 웃으며 아이고 내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하고는 가장 좋은 부위를 뭉텅 잘라주었어요. 이때 한시 양반이 가만히 보니 자기가 산 것보다 임시 양반에게 준 것이 양도 훨씬 많고 빛깔도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놈아 같은 한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 몫은 이렇게 양도 많고 질도 많은데 내 것은 이렇게 볼품이 없느냐 하더랍니다. 그러자 박바오가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손님 것은 바오놈이 자른 것이고 이분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니까요. 뭐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지요. 하고 웃었다지 뭐예요. 그리하여 한시 양반은 머쓱한 얼굴로 입맛만 쩝쩝 다시다 같다고 합니다. 훈장님의 거짓말 옛날 어느 서당에 호랑이보다 무서운 훈장님이 계셨습니다. 무슨 잘못만 했다 하면 참나무 회초리로 종아리를 철석철석 때리시니 동네 말썽쟁이들을 죄다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엄한 훈장님에게도 숨기고픈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벽장 속에 몰래 감춰두고 혼자만 야금야금 꺼내먹는 맛있는 꿀단지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아이들은 대청마루에서 맹자왈 공자왈 외우라고 시켜놓고 훈장님만 혼자 방 안에 앉아 몰래 쩝쩝 꺼내먹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훈장님께 여쭈어보았어요. 훈장님 매일 혼자 잡수시는 게 뭐예요? 혹시 꿀 아니에요? 훈장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놈아 꿀이라니 이건 내가 몸이 아파서 먹는 약이야. 이 약은 너희 같은 꼬마들이 먹으면 금방 죽고 말지. 아이들이란 원체 순진한 구석이 있잖아요. 물론 그 말을 굳게 믿었지요. 그런데 애들 가운데 꽤 많은 아이도 있지 않겠어요? 꿰보는 훈장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훈장님이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셔서 서당 안에는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꿰보는 속으로 이때가 기회다 하고는 냉큼 벽장문을 열고 꿀단지를 꺼냈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며 꾀보를 말렸지요. 야 안 돼 왜 훈장님 약을 꺼내는 거야. 훈장님께서 아시면 어쩌려고 그래. 게다가 그건 애들이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 기억 안 나? 그 말을 정말 믿었니? 훈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거야. 뭐 거짓말이라고? 바보같은 이라고 이걸 좀 먹어봐라. 이건 약이 아니다. 꿀이야. 훈장님께서 혼자서만 드시려고 거짓말을 하신 거야. 꾀보는 아이들에게 꿀밤을 한 대씩 놓고 꿀을 골고루 나눠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냠냠 꿀을 맛있게 받아 먹었지요. 먹성 좋은 아이들은 금세 꿀단지를 비워버렸습니다. 야 정말 맛있다. 아이들은 손가락을 쭉쭉 밟며 계속 입맛을 다셨어요. 그런데 참나무 회초리를 보니 덜컥 겁이 나지 뭐예요. 훈장님이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말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이며 한마디씩 했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 이제 우리 훈장님께 죽었다. 종아리가 너덜너덜해질 거야. 괜히 먹었나봐.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다른 아이들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꾀보가 나서서 말했어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꾀보는 자신 만만했습니다. 그러고는 훈장님이 가장 아끼는 벼루를 방바닥에 힘껏 내던져 와장창 깨트렸어요. 온 사방으로 검은 벼루 조각이 마구 튀었습니다. 너 미쳤어? 훈장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벼루까지 깨트렸으니 이제 우리는 하루살이 목숨이야. 그러자 꾀보는 의미심장하게 빙글 웃으며 훈장님께서 돌아오시거든 너희는 배를 주고 대굴대굴 굴러 죽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 우리는 너만 믿을게. 그때 밖에서 혼장님의 기침 소리가 영거프 들렸습니다. 오신다 오셔. 꾀보가 작은 소리로 신호를 보냈어요. 순간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방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배야. 이를 본 훈장님이 깜짝 놀라며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시자 꾀보가 무릎을 꼬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방 안에서 장난을 지다가 실수로 훈장님의 벼류를 깨트리고 말았어요. 아니 뭐라고 이런 고얀 놈들이 있나 하며 훈장님이 회처리를 들려고 할 때 훈장님 매도 쓸모가 없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고 죄송스러워 모두 극약을 먹고 죽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벽장 속에 넣어두신 약단지를 꺼내 나누어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죽지는 않고 배만 아프니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훈장님은 금세 얼굴이 새빨개지며 안절부절 못하시더니 헛기침만 몇 번 하시고 허허 웃으셨습니다. 내끼 요 녀석들아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어서들 일어나라 이제 공부해야지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훈장님이 혼자서만 꿀을 먹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까치와 까마귀의 털이 빠지는 이유 옛날 아득히 먼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배를 잘 자는 딸이 있었습니다. 옷 만드는 배를 직몰이라 하는데 직몰을 잘 자는 소녀라고 이름을 직녀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솜씨도 좋았습니다. 하루는 직녀가 일을 멈추고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어린 마음을 설레게 하는 때였어요. 제잘 제잘 떠들며 시녀들과 풀밭을 거닐고 있자니 저 멀리 들판에서 웬 청년이 보이는 겁니다. 소를 끌고 나와 한가롭게 풀을 먹이는데 이만저만 잘생긴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직녀님 저 사람 좀 봐요. 시녀들이 오두방정을 떨자 직녀는 무심히 고개를 돌리며 견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견우도 멀리서 직녀를 보았습니다. 견우 역시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둘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견우와 직녀는 하늘나라 임금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견우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저와 직녀님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둘이 워낙 단호했기에 임금님도 하는 수 없이 둘의 혼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 혼인을 허락해 주마 대신 직녀는 배를 짜고 견우는 소를 몰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어린데 서로 깊이 사랑해서 걱정이 되는구나.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할게요. 아버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러저러 해서 하늘나라 에서는 성대한 혼인식이 치러 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임금님 앞에서 한 맹세는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너무 행복한 나머지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매일 손잡고 들판을 거늘거나 호수가에서 놀기 일쑤였대요. 하늘나라 백성들은 더 이상 견우와 직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직녀 님이 더 이상 옷감을 만들어주실 리가 없어. 어제 봤지 두 분은 하루종일 호수가에서 놀고 있더라. 견우 님은 또 어떻고 소들이 제때 여물을 못 먹어서 비쩍 말라버렸어. 정말 실망스러워. 처음에는 임금 님도 견우와 직녀를 불러 곱게 다 일렀지만 그런데도 둘은 아름곳없이 일을 버려두고 놀러만 다녔습니다. 노발대발 크게 화난 임금 님은 두 사람을 영영 떼어놓기로 결심했대요. 임금 님은 신하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라. 견우는 동쪽 구말리 하늘 끝으로 보내고 직녀는 서쪽 구말리 하늘 끝으로 보내어라. 견우와 직녀가 헤어지는 날 하늘나라는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견우는 소를 끌고 터덜터덜 동쪽으로 한걸음 두걸음 직녀는 훌쩍훌쩍 울면서 서쪽으로 한걸음 두걸음 걸어갔지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두 사람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후 견우와 직녀는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은하수라는 깊고 넓은 강이 흘러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날마다 은하수 강가에 나와서 목 놓아 서로를 부르는 게 일이었어요. 보다 못한 신하들이 하늘나라 임금님께 이 사실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매일 강가에 나와 울기만 한다고. 그렇습니다. 영혼이 보지 못하는 건 너무 큰 벌입니다. 두 분의 재주를 생각해서 조금만 벌을 줄여주십시오. 신하들이 모두 엎드려 간청하자 임금님도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좋다. 1년에 한번 7억 7성 날에 만나는 것을 허락하노라. 신하들은 견우와 직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서로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바삐 배틀을 움직이고 소를 몰고 했습니다. 그해 7월 7성 날이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밤새 내린 비로 은하수물이 불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배가 있어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까치떼와 까마귀떼가 은하수 위로 날아올라 다리를 놓기 시작했는데 우리 날개로 다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 어서 건너세요 하더래요. 까치야 까마귀야 차마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곱고 예쁘구나. 정말 고맙다. 그리하여 견우와 직녀는 까치와 까마귀 머리를 밟고 총총 은하수를 건너가 서로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리를 까마귀 오와 까치 작자를 써서 오작교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7월 칠삼 날이면 까치와 까마귀의 머리털이 쏙쏙 빠진다고 해요. 그게 다 견우와 직녀가 머리를 밟고 총총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기 전 깊은 산속에 사는 까투리와 그 새끼들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 이었습니다. 가을에는 사람들이 흘리고 간 곡식을 주워먹고 살았으나 추운 겨울이 되니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먹을 것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사냥개가 거칠게 지저댔습니다. 모리꾼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냥개를 앞세워 꿩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까투리는 자신의 아호바들과 열두 딸에게 급히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어서 도망가자. 자칫 모리꾼에게 잡히는 날은 뜨거운 물에 삶아져 사람들에게 먹히거나 온몸에 깃털이 뽑혀 먼지털이 신세가 될 테니 그렇게 한참 주랭랑을 쳐서 모리꾼에게 벗어난 순간 새끼 한 마리가 땅에 쓰러지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먹은 것이 없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자 덩달아 다른 새끼들도 걸음을 멈추고 주저앉았습니다. 까투리는 할 수 없이 잠시 멈춰서 먹을 것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옮겨다니며 바삐 움직이던 까투리는 드디어 잘 익은 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남편인 장끼가 나타났어요. 그 콩 참 먹음직스럽군. 하늘이 복을 내려주셨나 보구나. 어서 먹어봐야지.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까투리는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어 말렸습니다. 콩이 놓여있던 자리에 사람의 자취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멈추세요. 함정일지도 모르니 그 콩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장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속에 첩첩이 눈이 쌓여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데 그게 무슨 미련한 소리요. 싫은데 간밤에 꾼꿈해서 옥황상지에게 콩 하나를 얻었소. 이제 보니 바로 이 콩이 그 콩인 듯 십소. 그래도 예감이 좋지 않으니 제발 먹지 마세요. 저도 지난밤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뜬 쌍모지개가 칼로 변해 당신을 찔러 죽였답니다. 까투리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당신이 깊은 물에 풍덩 빠져서 내가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나쁜 징조가 아니고 뭐 겠어요? 하지만 장끼는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염려 마시오. 내가 듣기에는 크게 부기를 누릴 좋은 꿈이오. 남편이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자 까투리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장끼는 장끼는 얼른 꽁짓 깃을 세워들고 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달같은 보리로 콩을 콱 찍는 순간 머리 위로 쇠덧이 떨어지며 그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 모습을 본 까투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 했지요. 내가 그렇게 말렸거늘 남자라고 여자의 말을 무시하면 화를 당하는 법이라오. 그리고 아우바들과 열두 딸 친구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들은 덫에 걸린 채 버둥대는 장끼를 보고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고 오른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결과가 좋다 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런 편을 당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잃고 나면 나는 이제 어찌 살라고요. 까투리는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끼는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호통을 쳤습니다. 참으로 시끄럽다. 그나저나 사람은 맥을 짚어보면 살지 죽을지 안다고 하니 내 맥이나 한번 짚어보시오. 까투리는 장끼의 말에 그의 맥을 짚어보다가 또다시 한탄했습니다. 비장가위는 끊어지고 간은 찢어졌으니 틀림없이 죽을 운명이네. 장끼는 이번엔 자신의 눈동자를 살펴보라 일렀습니다. 까투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눈동자가 맑지 않고 힘이 없는 걸 보니 벌써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 듯하구나. 벌써 남편을 잃는 것이 몇 번째인가. 첫 번째 남편은 매에 채여 죽고 둘째 남편은 사냥개에 물려가고 셋째 남편은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오바들 열두 딸까지 남겨놓고 그깍 콩 하나 먹으려다 죽게 생겼으니 내 팔자가 어찌 이리 복이 없는고 이제 홀로 새끼들은 어찌 먹여 살려야 하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살자 하더니 단 3년이 못 지나서 이별하게 생겼구나. 그러나 장끼는 까투리를 위로하기는 거녕 오히려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슬프다 해도 나만 할까 남편을 세 번이나 먼저 보낸 당신에게 장가든 내가 바보지 혹시나 내가 죽은 후에 새로 시집갈 생각은 버리시오 당신은 나를 위해 꼭 수절을 해야 하오 이때 한 사람이 다가와 덫에 걸린 장끼를 빼어들고 크게 웃었습니다. 잡았구나 먹성이 지나친 내놈이 공 하나 먹으려다 걸려들었구나 그러더니 장끼를 바위에 척 얹어놓고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비나이다 아까 놓은 저 덫에 까투리마저 걸리게 하옵소서 빌기를 마친 그는 장길을 도로 틀어지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까투리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구슬픈 눈물을 흘리며 갈리프로 소복을 차려입고 가랑잎의 이슬을 받아 장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과 친구들도 각자의 역할을 정해 까투리를 도왔어요. 두루미는 제사상에 술을 올렸고 몸이 가벼운 제비는 손님을 접대하였으며 말 잘하는 앵무새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따옥이는 그 앞에 꿇어 앉아 충문을 읽었지요. 장례식이 끝날 때쯤 태백산 갈까마귀가 조문을 왔습니다. 그는 차례음식으로 주림배를 채우고 나서 이렇게 탄식하였어요. 장끼 그 친구 오래 살 줄 알았더니 콩 하나 잘못 먹어 이렇게 일찍 죽을 줄 누가 알았단 말인가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그러고는 까투리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줄은 알지만 나와 결혼하지 않겠소. 당신은 남편을 잃었고 나는 아내를 잃은 몸이니 우리 둘이 함께 살면 좋을 듯 싶은데 까투리는 하도 한심스러워 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고 는 하나 3년 상도 못 마치고 새 결혼을 하는 법은 없지요. 그러자 갈까마귀는 자신의 경솔함은 생각지도 않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가소롭고 먼 사람도 배우자를 잃으면 다시 새로운 이와 연을 맺거늘 하물며 자네같은 짐승에게 수절이 가당키나 하오 나는 여태 그런 까투리는 본 적이 없소. 이때 부엉이가 조문을 마치고 나오며 갈까마귀를 나무랐습니다. 내 놈은 몸만 검은 것이 아니라 속마음도 시커멓구나 게다가 나이 많은 나를 보고 인사도 하지 않느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갈까마귀도 부엉이에게 대들었습니다. 눈은 우묵하고 귀만 쫑긋하면 얼음이냐 내 몸 검다고 무시하지 마라 성산문의 시에 나오는 새도 몸이 검었다 또한 내 불의를 비웃지 마라 구천왕도 나와 비슷한 입을 가지고 제우가 되었다 그런 사실도 모르는 것이 어른은 무슨 어른이니 이렇게 갈까마귀와 부엉이가 다투고 있을 때 구름 사이를 떠돌던 외기러기가 우연히 내려와서 둘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한나라 소자경이 북해상의 19년을 갇혀있을 때 고향 소식을 편지로 전한 것이 바로 나이니라 이 정도는 돼야 진짜 어른이라 할 수 있지 그러는 사이 일곱 번이나 아내를 잃은 물오리는 까토리가 홀로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그녀와 혼인을 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는 물수리에게 한 바구니를 지게 하고 쾌활한 황새가 그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반세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전하도록 했지요. 까토리 신부 계십니까? 물오리 신랑 들어갑니다. 까토리는 일방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이는 물오리가 괘씸하여 큰 소리로 홍구멍을 냈습니다. 내가 비록 남편을 딜고 과부가 되었다지만 어찌 이리 무례하게 구는 것이오? 그러자 물오리는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과부와 호라비가 만나는데 궁합이라도 봐야 하오? 나는 넓은 물속에 살면서 맛 좋은 생선을 마음껏 먹고 사오? 그러니 나와 결혼하면 굶주릴 일도 없지. 그러나 까토리는 지지 않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물속이 육지보다 좋을 리가 있나. 나는 넓은 산과 들을 노내면서 멋진 풍경을 구경하며 사는걸. 할 말이 없어진 물오리는 머쓱해져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문을 온 다른 장끼가 끼어들었어요. 나는 아내를 잃고 혼자 된 지 3년 이후 마침 오늘 과부가 된 까토리를 만났으니 하늘이 도우셨구려. 우리 둘이 짝을 지어 행복하게 살지 않겠소? 까토리는 그런 장끼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남편을 생각하여 애써 담담한 척을 하였지요. 벌써 새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양심에 찔리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혼자 살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좋아요. 당신을 새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까토리는 장끼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끼는 푸드덕푸드덕 날개짓을 하며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까토리에게 청혼을 했던 갈까마귀, 부엉이, 물오리는 무한해져 헐헐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까토리는 새 남편 장끼를 앞세우고 고양인 벽개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아호바들과 열두 딸들도 그 뒤를 따랐지요. 까토리는 새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구두새의 소염 옛날에 낯짝이 쇠가죽처럼 두꺼운 구두새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천석이 넘는데 그 많은 재산을 모은 미천은 딱 한 가지 뻔뻔스러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얼굴을 들 수 없는 짓을 하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돈이 될 일이라면 옷을 홀랑 벗고 시장 거리를 돌래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돌아다닐 사람이었습니다. 구두새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지만 딱 한 가지 창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황갑이 넘었는데도 턱에 수염이 나지 않았지요. 사내라면 수염 안 난 사람이 없는데 나는 어째서 이 나이가 되도록 수염이 안 나지? 이건 삼시날미가 실수를 해도 크게 한 거야. 내가 죽으면 삼시날미를 찾아가서 단단히 따져야겠어. 두고 봐. 내가 따지나 못 따지나 두고 보라고. 구두새는 틈만 나면 삼시날미 원망을 했습니다. 감히 삼시날미께 그런 걸 어떻게 따진단 말씀이요? 마누라가 조심스럽게 참견했지요. 하도 염치코치 없는 사람이라 너무 거세게 따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왜 못 따지요? 세상에 사내라고 생긴 사내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염이 나는데 나는 이게 뭐요?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따지면 무얼 따진단 말이요? 구두새는 코를 씩씩거렸습니다. 드디어 구두새가 죽었어요. 저승사자들이 구두새를 끌고 갔지요. 저승에 가면 삼시날미도 계시지요? 이 녀석아 그런 것도 모르느냐? 염라국에는 염라대왕님밖에 없어. 구두새는 삼시날미든 염라대왕이든 모두 한 식구일 테니. 염라대왕께 수염부터 따질 생각을 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구두새를 염라대왕 앞에 꿇어 앉혔지요? 너는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모두 말을 해보아라. 재산을 많이 모았다는데 먼저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것부터 소상히 말해버렸다. 염라대왕이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단히 따질 일이 한 가지 있어 오나? 우선 모르신 것부터 알겠습니다. 제가 저 세상에서 돈 번 재주를 들어보시면 대왕마마께서도 감탄하실 것입니다. 구두새는 낄낄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일그러진 얼굴로 구두새를 노려보았지요. 급하게 돈 쓸 녀석이 있으면 논 한마지기 값에 논 열마지기를 담보로 잡고 돈을 구워줍니다. 그랬다가 기한이 차서 돈을 갚으러 오면 슬쩍 피해버렸다가 그 사람이 다음 날 오면 기한 어긴 것을 트집잡아 열마지기를 채워드렸지요. 이렇게 채워드린 돈만도 오백마지기가 넘사옵니다. 구두새는 자기 재주가 어떠냐는 가락으로 염라대왕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또 염라대왕은 구두새를 빤히 보고 있다가 소리를 질렀지요. 잡힐 재산이 없는 녀석은 마누라를 담보로 잡고 돈을 구워줍니다. 그런 녀석도 돈을 갚으러 오면 자리를 피해버렸다가 마누라를 잡아드리지요. 그렇게 잡아드린 여자들을 동전 한 푼 주지 않고 일생 동안 종처럼 부렸으니 재산이 불어나지 않고 베기겠습니까요? 그런 여자들만도 서른 명이 넘사옵니다. 잘났다. 정말 잘났구나. 염라대왕은 가쁜 숨을 쉬며 노려보다가 표장을 고쳤습니다. 그래 아까 나한테 따질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디 그것은 또 얼마나 알량한 일인지 한번 들어보자. 네. 제 나이가 이르니 가까웠다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삼시날미가 저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이만저만 큰 실수를 하신 게 아니옵지요? 삼시날미나 대왕님이시나 인간 세상에 사람을 내고 드리고 하는 걸 보면 한식구나 마찬가지니까 염라대왕께서 그 벌충을 해주십시오. 구두새가 민트탄 턱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삼시날미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다. 어디 저놈 호적을 한번 들춰보아라. 염라대왕이 곁에 앉아있는 사자한테 말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여기 적혀 있기는 저 녀석한테 두치나 되는 수염을 내리셨다고 똑똑히 적혀 있사옵니다. 사자는 구두새의 호적을 염라대왕한테 보였습니다. 틀림없구나. 삼시날미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지. 그렇다면 어째서 이 나이가 되도록 수염이 나지 않습니까? 구두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옳거니 그 까닭을 알겠습니다. 호적을 들여다보고 있던 사자가 다시 호적을 염라대왕 앞에 펴놓고 손가락으로 한 군데를 짚어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염라대왕이 구두새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여기 보니 삼시날미는 너한테 분명 두치나 되는 수염을 내리셨다. 그런데 네놈 낯짝이 두껍기가 새치나 두껍기 때문에 수염이 나오다가 낯짝 두께에 묻혀서 나오지 못한 것이다. 이제 알겠느냐? 도대체 그게 말이 되옵니까요? 이것은 삼시날미 실수가 분명합니다. 구두새는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당장 네놈 낯짝을 벗겨보자. 어서 칼을 가져오너라. 잘 갈아서 가져오렸다. 아이고, 칼로 낯짝을 벗긴다고 하셨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안된다. 너 같은 녀석을 저승에 그냥 두었다가는 저승이 쑥대밭이 되고 말겠다. 어서 백호칼로 낯짝을 벗겨서 수염이 나오도록 하여라. 새치를 제대로 벗겨내야 한다. 알았느냐? 사자들이 구두새를 꽁꽁 묶어놓고 턱에다 시퍼런 백호칼을 들이댔습니다. 구두새는 그제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답니다. 아버지의 바지 옛날 어느 마을에 김보자가 살았습니다. 김보자는 의리의리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기와집에서 셋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해마다 곡식을 만섬식 거둔다고 만서꾼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보자가 곡관을 다 돌아보려면 아침 반나절이 걸릴 정도였어요. 김보자는 늘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런 김보자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 걱정이었지요. 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김보자가 끙끙대다 딸들에게 내가 늙으면 너희는 어쩔 셈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맞딸은 나는 날마다 아버지에게 쌀밥과 고기 반찬, 비단옷을 해드릴 거예요. 라고 말했대요. 이때 둘째 딸도 언니한테 질세라?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했대요. 이에 막내딸도 소리를 높여 나는 시집도 안 가고 아버지랑 살래. 아버지 좋은 구경만 시켜주며 둘이 살 거야. 라고 했습니다. 김보자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셋 딸 모두가 효녀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김보자는 그 집 마름에게 지나는 말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웃마을에 사는 이선비의 딸들보다 더한 효녀는 없을 겁니다. 김보자는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뭐라고? 이선비 딸들이 내 딸들보다 더한 효녀라고? 난 믿을 수 없어. 그 길로 김보자는 이선비에게 한다름에 찾아갔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절로 흘러내릴 만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이선비는 다 허물어져 가는 쇼가집에 살았습니다. 김보자는 그 집 문간에 다다라서 말하기를 여보시오, 걔 아무도 없소? 하고 사람을 불렀지요. 그러자 이선비가 무릎이 다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보자는 헛기침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무리 날이 덥다 해도 점잖은 선비가 짧은 바지를 입다니요. 망측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제 바지가 좀 짧지요? 그렇소만 어인일로 바지가 그렇게 짧아졌소. 이선비는 옷으며 김보자에게 바지가 짧아진 까닭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얼마 전 이선비는 여름옷 한 벌을 선물로 받았대요. 그런데 옷을 입어보니 바지가 좀 길었던 겁니다. 딱 한 변만 자르면 되겠다 싶어서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애들아, 누가 내 바지를 한 변만 주려다오? 셋 딸 모두 공손히 대답하더래요. 다음 날이었지요. 이선비는 건넌마을에 볼일이 생겨 선물로 받은 새 바지를 입었습니다. 어이쿠,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선비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 뼘이 길었던 바지가 껑충하게 짧아져 있었거든요. 무릎까지 보일 만큼 말입니다. 이선비는 딸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분명히 한 변만 줄이라고 했지 않느냐? 내 말을 흘려들은 게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자 맞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어제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해질 무렵에 정확히 한 변만 줄여놓았어요. 그러자 둘째 딸이 화들자 놀라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어제 자정 무렵에 또 한 뼘을 줄였네. 막내딸도 울먹거리며 이를 어찌 언니들 바쁠까봐 오늘 새벽에 몰래 일어나 나도 한 뼘 줄여놓았는걸. 그제야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선비는 웃음보가 터져서 웃음이 좀처럼 멈추질 않았대요. 너희가 줄여놓은 이 바지야말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바지로구나. 선비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김부자는 무릎을 탁 치며 올커니 했습니다. 그 길로 김부자는 집으로 돌아와 셋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내 바지가 너무 길구나. 누가 한 뼘만 줄여다오. 김부자의 셋 딸 모두 공손히 대답했대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 바지가 조금도 줄어있지 않았습니다. 바지가 어째서 그대로인 거냐. 김부자가 셋 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도대체 집에서 뭐 했어 너희들? 하며 맞딸이 둘째 딸에게 소리를 했습니다. 저 정도 이른 막내가 있어야지 둘째 딸도 동생을 탓하며 혀를 찼지요. 막내딸 역시 질세라. 언니들 너무해. 바느질도 아직 서툰 내게 꼭 이 일을 미뤄야겠어? 하고 원망했답니다. 김부자는 딸들을 보며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결국은 못 참고 머리를 한 대씩 지어 박았다고 하네요. 벌거숭이 귀신 옛날에 밥 먹는 것보다 투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투정꾼이 있었습니다. 투정꾼은 투전을 하느라고 돈을 다 잃어서 아내를 데리고 이 집 저 집 이 동네 저 동네로 떠돌면서 밥을 빌어먹으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어느 동네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부잣집으로 보이는 아주 커다란 귀화집이 있었습니다. 투정꾼은 그 집 주인에게 밥을 얻으려고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투정꾼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대문을 밀어보았더니 힘없이 스르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은 커녕 고양이 한 마리조차 없었습니다. 투정꾼은 앞집 주인 영감에게 물었어요. 뒷집이 빈집인 것 같은데 오늘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늘 날 소리 열두 가족이 다 죽은 흉가야 귀신이 나온다고 귀신이 영감은 큰일이라도 난듯이 손사리를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흉가가 대수야? 까지 귀신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지 뭐 밖에서 자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투정꾼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그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놓인 독에는 쌀이 가득 차 있었고 살림살이도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선반에는 금돈까지 가득했습니다. 투정꾼은 잔뜩 신이 나서 그 금돈을 들고 투전을 하러 나가고 아내 혼자 남아 빈집에서 자게 되었어요. 이었고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 이렇게 생각하며 아내가 천장을 쳐다보는데 글쎄 벽지를 곱게 발라놓은 천장을 뚫고 사람의 넓적다리 하나가 쑥 하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투정꾼의 아내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을 잃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다리 하나가 또 쑥 나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팔, 몸통, 머리가 각각 떨어져 꼼지락 거리더니 순식간에 시뻘건 벌거숭이 사내가 되었습니다. 벌거숭이 귀신이 혀를 내밀었다, 들이밀었다 하면서 말했습니다. 두 놈인 줄 알았더니 한 놈밖에 없구나. 내일 저녁에 두 놈을 다 잡아먹어야겠군. 그러고서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투정꾼의 아내는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식은땀만 줄줄 흘렸어요. 이튿날 아침, 투정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투정꾼의 아내는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을 남편에게 죄다 말해주었어요. 그 놈의 귀신이 어떤 놈인지 오늘 저녁에 한번 지켜봐야겠군. 투정꾼이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투정꾼은 방에서 귀신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제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시뻘건 벌거숭이 귀신이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오냐, 오늘 저녁은 두 놈이로구나. 벌거숭이 귀신이 이렇게 말하며 이불을 당겼습니다. 이때 투정꾼이 불에 달궈놓았던 시뻘건 인두로 귀신의 엉덩이를 찔렀어요. 그러자 귀신의 엉덩이가 부지직하며 타버렸습니다. 벌거숭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문을 차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투정꾼이 얼른 귀신을 따라가 보니 헛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투정꾼이 냉큼 헛간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귀신은 벌써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헛간에 큰 독이 있어 들여다보니 그 안에 누런 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옳지, 이 금이 귀신으로 변한 게로구나. 투정꾼은 재빨리 그 금을 불에 달궈놓겼습니다. 그 뒤로 벌거숭이 귀신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투정꾼은 부인과 함께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팡이와 아주머니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가 살았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없이 홀로 무명배를 짜면서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날마다 무명배로 옷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아주머니가 짠 무명배도 곱지만 마음씨가 훨씬 더 고와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늙은 스님이 찾아와서는 목탁을 두드리며 연보를 외우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얼른 쌀을 퍼왔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받지 않았지요. 쌀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아주머니는 쌀을 잇는 대로 다 퍼왔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연불만 외우는 겁니다. 그래, 쌀보다는 무명배가 더 필요하실게요. 아주머니는 얼른 배를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역시 받지 않았지요. 배가 너무 나빠서 그런가 이번엔 제일 고운 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여전히 연불만 외우고 있었지요. 스님,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주머니가 죄송스런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건네주고는 그냥 뒤돌아 가버렸어요. 스님, 아주머니는 지팡이를 들고 뒤쫓아 갔지만 스님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스님께서 왜 지팡이를 주시는 거지? 아주머니는 지팡이를 이리저리 살피고는 마루 한 구석에 세워두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물레를 돌리며 구수하게 노래를 불렀지요. 이 고운 무명 배를 누구를 주자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구석에 있던 지팡이가 춤을 추며 쿵쿵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하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또 한 번 해보니까 역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머니는 지팡이를 동무 삼아 무명 배를 짰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와서는 아주머니와 똑같이 해보았지만 지팡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씨고 온 아주머니에게 하늘이 내려준 거야 하며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 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침내 임금님 앞에서 물레를 돌리게 됐어요. 이 고운 무명 배를 누구를 주라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자 지팡이가 쿵쿵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하며 신나게 춤을 추는 겁니다. 임금님에게는 벙어리에 손을 못 펴는 아들이 한 명 있었대요. 임금님의 걱정이 대단했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팡이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 신이 나서 춤을 추며 쿵쿵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너무 좋아 손뼉을 치다 보니 손도 쫙 펴졌어요. 임금님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네는 우리 아들의 은인이네 우리와 함께 대궐에서 살게나 아주머니는 대궐에 살면서 열심히 무명 배를 짜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계속 했다고 해요. 지금도 어디선가 쿵쿵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소리와 함께 아주머니는 무명 배를 계속 짜고 있다고 합니다. 소를 생각한 농부 옛날에 한 젊은 선비가 길을 가다가 검정소와 누렁소를 데리고 밭을 가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무척 더운 여름날이었으나 농부는 땀을 엄청 쏟으면서도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마침 젊은 선비는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농부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시오 농부 두 마리 중에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게 왜 궁금하십니까? 낙은의 호기심이니 알려주시면 좋지요. 농부는 갑자기 밭가리를 멈추고 소들에게 메어놓은 쟁기마저 풀었습니다. 소들은 느릿느리 그늘을 찾아 쉬러 가고 농부는 느릿느리 젊은 선비 옆으로 다가왔지요. 제가 이래 방해가 된 것은 아닌지요. 그냥 밭에서 간단히 알려주시면 되는데 뭐 수고롭게 여기까지 오셨소. 하며 선비는 머쓱하게 웃었대요. 그러자 농부는 소들을 친구처럼 부르며 누렁아, 검둥아, 너희도 들어라. 나도 너희들도 이 선비님 덕분에 잠시 쉰다. 고맙게 여기거라.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 일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다 저 소들 덕분이지요. 참 겸손하십니다. 그나저나 두 마리 중에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누렁이랑 검둥이 중에서 말이지요. 누렁이랑 검둥이요? 선비가 놀라서 되묻자. 농부는 웃으며 저기 누런 소가 누렁이고 그 옆에 있는 까만 소가 검둥이입니다. 두 마리 모두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름이 참 좋군요.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참 쉽고 좋은 이름이지요. 하다가 선비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대답을 피하시니 더욱 궁금합니다. 누렁이랑 검둥이 가운데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농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선비 옆으로 가까이 다가와 귀속말로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누렁소가 힘이 더 세지요. 그래서 일을 조금 더 잘합니다. 그러자 선비가 껄껄 웃으면서 아니 별것도 아닌 말을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던 일도 멈추고 소쟁기도 풀고 뜸도 들이고 귀속말까지 하셔서 굉장한 비밀이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농부가 하는 말이 검둥이가 들으면 서운해할까봐 그랬습니다. 사람도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선비는 의아해서 소가 어떻게 사람말을 알아듣습니까? 하자 농부는 다시 귀속말로 소가 사람말은 못하지만 알아듣기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랴 하면 앞으로 가고 워 하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소?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위해 일해주는 짐승에게 잘한다 못한다 평하여 속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하더랍니다. 선비는 농부의 말에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선비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젊은 선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농부에게 넙죽 흔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날 소를 생각하는 농부에게서 깨달은 것을 평생 두고두고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먹이의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주먹만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꼭 주먹 크기만 해서 이름을 주먹이라고 불렀어요. 주먹이는 4살이 되어도 5살이 되어도 몸집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먹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주먹이가 태어날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먹이 부모님은 마흔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었겠어요. 매일 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며 새벽이면 산에 올라 산신령님께 빌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부가 어찌나 정성껏 비는지 그 소문이 동네 밖까지 퍼질 즈음이었습니다. 글쎄 하루는 꿈에 삼신알미가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정성이 지극하여 귀한 아이를 점지하기로 했으니 뒷산 큰 바위 밑을 파보아라. 아무래도 예사 꿈 같지가 않아서 부부는 그 길로 뒷산으로 갔습니다. 삼신알미가 알려준 곳을 팠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땅속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주먹만한 알이 나왔어요. 부부는 그 알을 집에 가지고 와서 솜이불에 둘둘 말아 밤낮으로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며칠 뒤 아리적 벌어지더니 주먹만한 사내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주먹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주먹이는 정말 신기해요. 우리 주먹이는 특별해. 주먹이가 주먹만해야 주먹이답지. 사실 부부는 주먹이가 더 이상 크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집이 주먹만한 사람은 오직 주먹이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주먹이가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면 부부는 난감해서 땀을 뻘뻘 흘렸답니다. 주먹이는 워낙에 작아서 어디로나 꼭꼭 잘 숨었거든요. 아버지 갓속에도 어머니 비단신 속에도 말입니다. 안방 손베개 속에도 쏙 부부의 낯이 파랗게 질릴 때까지 쏙쏙 숨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낚시를 가는데 주먹이도 따라갔대요. 아버지 주머니 속에 들어가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풍경이 주먹이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주먹이는 아버지에게 땅에 내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불안했지만 아버지는 주먹이를 땅에 내려주었지요. 땅에 내려온 주먹이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쑥냄새도 맡아보고 강아지 풀로 손바닥도 간지려보고 꽃줄기를 당겨 똑똑 떨어지는 이슬도 마셔보고요.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이를 어쩌지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버지가 안보이는 겁니다. 어느새 주먹이는 자기보다 대여섯배나 키가 큰 수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어쩌지 큰일이네 아버지는 내가 어딘가에 숨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 고얀 장난을 친다고 펄펄 뛰고 계실지도 모르고 주먹이는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 뒤로 돌아 후다닥 뛰었습니다. 그때 주먹이는 귀에 익은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마른 칠글 씹을 때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주먹이는 혹시 아버지인가 싶어 아버지 여기예요 하고 그쪽으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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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습니다. 주먹이는 그런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수풀 너머에는 아버지보다 곱절은 더 큰 황소가 콧김을 쉑쉑 내뿜으며 마른 풀을 뜯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소는 주먹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주먹이 근처에 있는 풀을 와락 뜯어 먹었습니다. 황소가 주먹이까지 꿀꺽 삼켜버리게 되었어요. 주먹이는 황소 뱃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주먹이는 이 상황이 무섭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습니다. 안이 미끄덩미끄덩 해서 아주 잘 미끄러졌거든요. 그러나 잠시 후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는 코를 단단히 감아주며 이게 무슨 냄새야 도저히 못 참겠다 했습니다. 한참을 더듬더듬 기어 다니다 보니 저쪽 구멍에 뻥 뚫린 게 보이는 거예요. 그 구멍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양새가 이상했습니다. 바로 황소 똥 구멍 이었지요. 그때 마침 황소가 똥 한 무더기를 와락 쏟아낸 모양입니다. 주먹이도 새똥에 섞여 밖으로 툭 튀어나왔답니다. 그러고는 다시 먹히지 않기 위해 도망치며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 널찍한 돌밭이 나타났습니다. 동글동글 조약돌도 있고 뾰족뾰족 모난 둘도 있었어요. 주먹이는 아버지가 보일까 싶어 가장 큰 바위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주먹이가 돌이번거리는 모습을 하필이면 솔개가 보고 만 것입니다. 몹시 배가 고팠던 솔개는 올타쿠나 하고 주먹이를 낚아 챘어요. 그러고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도로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요. 그때였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쌩하고 쏜살같이 날아와 솔개를 쪼아댔지요. 주먹이는 독수리한테 먹히나 솔개한테 먹히나 다를 바가 없으니 그저 벌벌 떨며 둘 싸움을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옥신각신 하다가 솔개가 그만 주먹이를 놓쳐버렸어요. 그 바람에 주먹이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먹이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주먹이를 와락 감쌌어요. 다행히도 강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 밖으로 어찌 나갈까 걱정하기도 전에 이번엔 커다란 잉어가 주먹이를 냉큼 삼켰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주먹이는 점점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잉어의 뱃속이 너무 좁아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요 주먹이에요 부질없는 소리만 날뿐 이었지요. 그때 아버지가 주먹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 우리 주먹이 목소리인데 아버지가 주변을 도로 살폈지만 주먹이가 보이지 않자 아버지는 주먹이가 숨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먹아 아버지 힘들다 얼른 나와라 아버지가 주먹이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니 낚싯대에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오 월척이다 아버지가 반가워하며 얼른 잉어를 낚아 울렸습니다. 어른 팔뚝만한 잉어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큰데다 속에 뭐가 들었는지 배가 불룩하게 부풀었더래요.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잉어배를 갈라보았더니 거기에 주먹이가 누워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먹이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먹아 어쩌다 잉어뱃속에 숨었니 하고 물었더니 주먹이는 살포시 웃으며 아버지 무섭고도 재미난 꿈을 꾼 것 같아요 했대요. 그 뒤로 주먹이는 부모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잘 잊어버리는 사람 옛날 어떤 마을에 무엇이든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망건을 두르고 갓을 쓴 다음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똥이 마려웠어요. 갓과 망건을 벗어놓고 똥을 누면 분명히 갓과 망건을 잊어버릴 텐데 잊기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걱정하면서 똥을 누기 좋은 곳이 어디 없나 하고 돌이번 돌이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버드나무를 발견했어요. 옳지 저 버드나무 가지에 갓과 망건을 걸어놓고 그 아래에서 해결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똥을 누고 일어설 때 뒷머리에 갓하고 망건이 닿을 테니까 잊지 않고 챙겨갈 수 있을 거야. 잊기 잘하는 사람은 그 버드나무 아래로 가서 갓과 망건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뒤 똥을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똥을 누는 잠깐 사이에 갓과 망건을 제 머리 위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것을 그만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똥을 다두고 일어나려는데 나뭇가지에 걸어놓았던 갓이 머리에 닿았습니다. 어떤 녀석이 여기에다 갓하고 망건을 걸어놓고 갔어? 정신나간 녀석도 다 있네. 그러고는 갓과 망건을 강한 가운데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떤 녀석이 여기다 똥을 싸놓고 갔을까 더러운 놈도 다 있네. 익기 잘하는 사람은 퇴퇴 침을 뱉으면서 가버렸답니다. 파랑새와 우렁 각시 까만 댕기를 앞으로 길게 늘어뜨린 총각이 바지개에다 두엄을 가득 치고 조그만 재를 넘어 산골자기로 갑니다. 한참 가다가 물이 치렁치렁한 논으로 들어갔지요. 논에는 맑은 물이 가득하고 논뚝가에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이 하였습니다. 총각은 논 한가운데로 가서 두엄을 부리고 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어쩌자는 거지 일을 하고 집에 가면 부엉 문 잡고 반겨주는 아내가 있나 재롱 부리며 달려드는 자식이 있나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자고 내가 또 이 고생을 할 거나 총각은 맥빠진 소리로 혼자 중얼 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느닷없는 소리에 총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총각은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 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총각은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논에는 물만 치렁 알 뿐 이었지요. 그러나 은쟁반의 옷고슬이 고르듯 맑고 고운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또렷합니다. 총각이 주변을 몇 번이나 살펴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자고 내가 또 이 고생을 할 거나 총각은 눈을 크게 뜨고 조심스럽게 그 소리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아까 그 소리가 또 났습니다. 너무도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이번에는 잔뜩 겁먹은 눈으로 조심조심 발을 옮기며 농바닥을 살폈습니다. 물이 유리처럼 밝아 농바닥이 환히 보였지요. 물속을 한참을 보다가 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자고 내가 또 이 고생을 할 거나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총각은 찬찬히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속 흙덩어리 위에 주먹만한 우렁이가 하나 속살을 반쯤 내놓고 있었지요. 소매를 걷고 조심조심 물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우렁이는 껍질 속으로 속살을 오므려버렸어요. 마치 부끄러워 숨는 것 같았습니다. 총각은 우렁이를 집어 올렸습니다. 우렁이를 손바닥에 놓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려고 내가 또 이 고생을 할 거나 총각은 우렁이를 보며 그 소리를 다시 했습니다. 우렁이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다른 데서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총각은 다시 그 소리를 해보았습니다.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지요. 이상하다. 총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귓결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지요. 설마 이 우렁이가 아니야. 총각은 우렁이를 그 자리에 놓아두려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우렁이를 밖으로 들고 나왔지요. 총각은 재를 넘어 자기 집에 와서는 우렁이를 물덩이에 넣어놓았습니다. 총각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서른 살이 가깝도록 장가도 못 가고 이 깊은 산골 외딴 집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아랫동네 아이들은 열댓살만 되면 장가를 가는데 이 총각은 부모도 없고 재산도 아까 그 돈 서너 바지기 뿐이라 아무도 딸을 시집 보내려는 사람이 없었지요. 총각은 자기 신세가 너무 서글펐지만 세월은 어김이 없어 금년에도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되자 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우수는 대동강 얼음도 풀린다는 절기로 이때부터 농사철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농사꾼들은 이날 두엄을 한 짐씩 지고 가서 논에 부립니다. 우수는 날인 오늘부터 농사를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일인 것입니다. 아침에 총각은 일어나 부엌으로 밥을 지으러 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부엌에 들어서던 총각은 깜짝 놀라 한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밥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총각은 부엌을 둘러보고는 밖으로 나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밥상을 한참 보고 있던 총각은 밥상을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누가 해놓은 것이든 먹으라고 해놓은 것이겠다 싶어서 먹었지요. 너무 맛있어서 금세 밥을 다 먹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총각은 조심조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아침때처럼 밥상에 차려져 있고 국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저녁에 또 총각이 부엌 한쪽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어? 저게 누구야? 총각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물동이 속에서 댕기를 치렁하게 늘어뜨린 처녀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니 저렇게 예쁜 처녀가 총각은 벌린 입을 닫지 못했습니다. 처녀가 너무 예뻐 숨이 막힐 지경이었거든요. 얼굴도 얼굴이지만 옷차림도 도무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멍청하게 입만 해 벌리고 있었어요. 처녀는 부엌을 한번 둘러보고는 다시 물동이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물동이 곁에 있던 처녀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없었지요. 내가 헛것을 보았나? 가만히 있자. 이건 예산일이 아니다. 이 다음 끼니에는 그 처녀가 나타나기만 하면 꽉 붙잡아 버리자. 총각은 밥을 먹고는 다음 끼니를 기다렸습니다. 끼니 때가 가까워지자 총각은 또 키를 뒤집어쓰고 부엌 한쪽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물동이에서 처녀가 나왔지요. 총각은 뛰쳐나갈 자세로 보고 있었습니다. 뚝딱하자 금방 밥상이 차려졌고 처녀가 다시 물동이 곁으로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총각이 훌쩍 뛰어나가 덥석 붙잡았지요. 당신은 누구요? 처녀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이 총각을 빠니 건너다 봤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 하셨습니까? 그럼 선녀가 어떻게? 하늘에서 죄를 짓고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내려와서 보니 당신과 이렇게 연이 닿았습니다. 연이 닿았더니 나하고 함께 살 연이 닿았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때가 되지 않았더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이 세상에서 우렁이로 살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소. 아닙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제 말씀에 따라 주십시오. 제가 우렁이로 있을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별을 하게 됩니다. 안됩니다. 총각은 도무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열을 묵은 나근에 하룻길을 바빠 한다더니 바로 그 짝이었습니다. 총각은 여기서 놔주면 다시 껍질 속으로 들어가서 영영 나오지 않든지 달리 숨어버릴 것 같아 겁이 났습니다. 그 나이토록 혼자 살아왔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안됩니다. 총각은 무작정 우겨댔습니다. 말을 더듬는 것으로 보아 이별수가 있다는 말이 좀 캥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렁각씨가 몇 번이나 타일러도 총각은 고개만 내둘렀습니다.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별을 할 것인데 이 일을 어쩌나 우렁각씨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총각이 놓아줄 것 같지 않자 하는 수 없이 포기했지요. 꽃같은 우렁각씨를 아내로 맞이하자 총각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꿈이어서 깨어질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보니 그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농부도 대번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지요. 여태 겨울곰처럼 지나세나 방에서만 뒹굴던 사람이 새벽부터 일어나 정신없이 나댑니다. 연방 벙글거리며 마당도 지푸라기 하나 없이 쓸고 울타리도 새로 막고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내가 논 한마지기 해서 쌀 두삼을 내고 말거요. 논이 산골짜기 박토라 다른 사람들은 한섬 반도 내기 어렵지만 두고 보시오. 농부는 그런 것도 자랑거리라고 아내 앞에 주먹을 쥐어 보입니다. 장하십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아내는 수심이 끼었던 얼굴을 환하게 펴고 웃었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고된 줄을 모르고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농부가 갑자기 감기에 걸려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논의 물꼬를 보러 가야 하는데 몸이 달구지에 실어도 못 실을 만큼 천근 만근 이었지요. 그냥 그대로 조리하고 계십시오. 물꼬는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어디를 간단 말이오. 내가 가겠소. 농부는 지금까지 아내를 집 밖에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손을 활활 저으며 일어나다가 그대로 힘없이 무너졌지요. 염려 마시고 조리나 잘하십시오. 농부는 아니하니 했지만 도저히 몸이 일어나지지 않았습니다. 우렁갑 씨는 물꼬를 막으며 혼자 구시렁 거렸어요. 아이고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아래 논을 버는 사람이 물꼬를 너무 많이 터버린 것입니다. 그때 저쪽 산모퉁이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덩그런 가마가 한 채 산모퉁이를 돌아오고 있었지요. 창을 든 나졸들이 따라오는 것이 고을 삿도 행차 같았습니다. 가마가 덤불 아래를 지나갈 때 였습니다. 여봐라 가마를 멈춰라. 갑자기 가마 속에서 사또가 호령을 했습니다. 사또가 주렴을 걷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이상한 일이구나. 저 숲 속에서 성서로운 기운이 비어오르고 있구나. 얼른 가서 자세히 살펴보아라. 통인이 숲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렁각 씨는 숲 속에 오두커니 쪼거리고 있었지요. 웬 여자가 이런데 있는 거요? 통인은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우렁각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이런데 숨어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얼굴이 너무 예뻐 넋이 나갈 지경이었지요. 저는 저기 제너머 사는 농사꾼의 안아기옵니다. 보아하니 어른께서는 사리본별이 반듯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미천한 상민이오나 얼굴이 다소 두드러져 사내들의 탐욕스런 눈길이 쏠리게 마련입니다. 사또나리 앞에 가벼이 나섰다가는 사또나리 위신에 크게 손상되는 일이 생길 것 같사옵니다. 그러니 제 말씀 깊이 헤아리시어 이것밖에 없더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렁각씨는 자기 신 한짝을 벗어 통인에게 내밀었습니다. 황홀한 눈으로 우렁각씨를 보고 있던 통인은 인의 고개를 끄덕이며 신짝을 들고 갔지요. 이런 것이 있었을 뿐이옵니다. 신짝에서 성스러운 기운이 비어오르는 법도 있다더냐 가서 다시 찾아보거라. 통인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숲으로 갔습니다. 안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것밖에 없더라고 하십시오. 이번에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은가락질을 뽑아주었습니다. 통인은 난처한 표정이었지요. 한참 머뭇거리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것밖에 없었사옵니다. 지금도 저렇게 상사로운 기운이 비어오르고 있는데 그런 것밖에 없단 말이냐 다시 가서 샅샅이 찾아보거라. 통인은 다시 갔습니다. 이제는 별 수 없습니다. 우렁각시는 하는 수 없이 사또 앞에 나섰지요. 어허 절세 미인이로구나. 사또는 넋이 나간 꼴로 우렁각시를 건너다 보았지요. 어서 가마에 태워라. 사또 나리 소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옵니다. 가마에 태우라는 분분은 온당하지 못한 일인 줄로 아래옵니다. 우렁각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상서로운 기운이 피어오른 것으로 보거나 비범한 생김새로 보아 농투성이 아내가 될 여자가 아니다. 사또는 황홀한 눈으로 우렁각시를 건너다 보며 손을 저었습니다. 제 얼굴이 다소 돋보이오나 농사꾼 아내 일뿐이옵니다. 비록 미천한 여자지만 아내의 도리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어찌 잔말이 그리 많은고 멋들 하고 있느냐 어서 가마에 태우지 못할까 남편을 제대로 섬긴다는 데야 안여자의 말이라도 잔말이 아닌 줄로 아래옵니다. 사또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가 어떤지 알고 있으렸다. 아내의 도리가 사또 나리 명령보다 앞서는 줄 나옵니다. 소녀를 데려가시려거든 소녀의 남편을 앞세우십시오. 멋들 꾸물거리고 있느냐 어서 태우지 못할까 나졸들은 우격다짐으로 우렁각실을 가마에 밀어넣었습니다. 어째서 아직도 오지 않지 농부는 자리에서 몇 번이나 몸을 일으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농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조금 아까 스르르 잠이 들었을 때 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만한 늑대가 느닷없이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 자기를 덮치는 꿈이었습니다. 예사 꿈이 아닌 것 같다. 꼼짝도 못하던 농부는 꿈속에서 자기를 덮치던 그 늑대의 기세로 내달았습니다. 논의 다다른 농부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혹시 늑대나 호랑이를 만난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요. 농부는 새끼 잃은 짐승처럼 허겁지겁 산속을 헤맸습니다.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짐작가는 게 있구먼. 동네 사람들에게 아내의 소식을 묻자 동네 사람들이 말했지요. 아까 사또 행차가 그리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를 가마에 태우는 것 같았네. 농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람같이 읍내로 달려갔지요. 사또 나리 제 아내를 놓아주십시오. 동원 대문 앞에 엎드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창을 든 나졸들이 몰려 나왔지요. 이 녀석아 내놈 마누라는 진작 사또 품에 안겨버렸다. 네깐 녀석이 그렇게 예쁜 각시를 온전하게 데리고 살 줄 알았더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녀석아 내놈이 모가지가 몇 개나 된다고 큰 소리냐. 산중에서 너구리하고만 살던 녀석이라 여태까지 우리 몽둥이 맛을 한 번도 못 봤구나. 남의 아내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너같이 꽉 막힌 나졸들은 사정없이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동부는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늘어졌습니다. 꾸민 듯 생신 듯 어디서 아스라하게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에 웬 나뭇가지들이 울창했지요. 동안 뒷마당에 있는 정자나무 가지들이었습니다. 농부가 까물어치자 나졸들이 떠매다가 여기 동원 뒤쪽 담 밖에다 내동댕이 쳐버린 것입니다. 농부는 높은 담을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지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는 아랑곳 하지 않았고 우랑각실을 옆에 앉혀놓고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아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나졸들은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농부는 다시 쓰러지고 말았지요. 내가 아내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죽는단 말인가 논에서 우랑이를 줍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농부 몸에서 파랑새가 한 마리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파랑새는 죽은 농부의 몸 위를 서너 바퀴나 돌고 정자나무로 날아갔지요. 정자나무 가지에 앉아 우렁각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파랑새는 길이는 비둘기만 하고 몸피는 비둘기보다 조금 작으며 몸뚱이는 짙은 파란색인데 얼핏 보면 검정색으로 보일 만큼 짙습니다. 우렁각시는 그대로 가야금만 타고 있었어요. 우렁각시도 그동안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우렁각시는 사또가 동원에서 일을 볼 때도 혼자 정자나무 아래서 가야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가야금을 타던 우렁각시가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우렁각시를 수발하던 할멈이 깜짝 놀라 우렁각시를 붙잡았지요. 그때 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멈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우렁각시 몸에서 파랑새가 한 마리 파르르 날아가는 겁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파랑새 곁으로 갔지요? 입을 맞추고 머리를 비볐습니다. 몇 번이나 입을 맞추고 머리를 비비고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비비다가 두 마리가 함께 훌쩍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동원 위로 크게 원을 그렸습니다. 파랑새 양쪽 날개에는 하얀 점이 박혀있었지요. 동잔만한 크기였습니다. 파란 날개에 일부러 그려놓은 것처럼 동그랗고 하얀 점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너희들은 죽어서야 소원을 풀었구나. 그렇게 새로나마 오래오래 잘 살거라. 수발하던 할머니가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파랑새들은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할머니 머리 위에서 두어 바퀴 돌다가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새가 되어서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파랑새를 보고 있었답니다. 진정한 우정 옛날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날마다 밖으로 나가 술을 마셨지요. 집을 나섰다 하면 잔뜩 취해서 들어왔고 어떤 날은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연락도 없이 며칠씩 밖에서 떠돌기도 했어요. 어쩌다가 아들이 집에 있으면 친구들이 몰려와 웃고 떠들며 술을 마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들이 대답했지요. 제 친구들은 모두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친구들 간의 의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단다. 매일 함께 어울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친구라고 할 수는 없지. 네 친구들은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사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제 친구들은 한몸처럼 서로 잘 통해서 쇠라도 자를 만큼 우정이 단단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빌려주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지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냐, 정이 그렇다면 내가 네 친구들을 시험해보겠다. 그날 밤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 털을 벗긴 다음 삶은 상태로 벼치포로 싸서 아들에게 지게 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집을 찾아가 보자. 아들이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 친구가 나와 물었어요. 자네가 어쩐 일로 이 깊은 밤에 나를 찾아왔는가? 미리 아버지가 말해둔 대로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가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네. 여기 시신을 지고 왔으니 나를 좀 도와주게. 친구는 크게 놀라며 사뭇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친구가 큰일을 당했는데 어찌 모른척 할 수 있겠는가 잠시만 밖에서 기다리게. 그러나 집안으로 들어간 친구는 한 시간이 지나도 두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아들이 친구의 이름을 불렀으나 친구는 감감무소식 이었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아버지는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절친한 친구라는 사람이 어찌 이 모양이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서로 말이라도 나누는 것이 친구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아들은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친구는 버럭 성을 내며 말했어요. 자네는 어찌 이런 일로 내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가 당장 돌아가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알리겠네 아들은 세 번 네 번 다른 친구들을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모두 그를 밀천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네 친구는 이런 사람들 뿐이냐 나도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만나지 못한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시험삼아 찾아가보도록 하자. 아들에게 짐을 넘겨받은 아버지는 앞장서서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가? 아버지의 친구가 밖으로 나왔어요. 아니 이게 누군가 대체 얼마 만이야 정말 반갑네 추우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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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한 사연을 들은 친구는 급하게 일어나 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네가 그 시신을 숨겨야 한다면 날이 밝기 전에 우리 집 마당에 묻는 것이 안전할 걸세. 만일 자네가 관하에 가서 이 일을 솔직하게 알리고 죄를 받는다면 내가 자네를 대신해 죽은 사람의 가족이 끼니라도 이열 수 있게 힘써 보겠네. 그리고 사또에게 가서 자네의 구명도 간청해 보겠네. 친구가 삽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버지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자네는 나의 친구일세 마당은 파지 않아도 되네 관하에 알릴 필요도 없네. 그럼 저 시신은 어떻게 할 건가? 저건 삶은 돼지라네. 내 잠시 자네의 우정을 시험해 보았네. 나를 용서하게. 사연을 다 들은 친구는 삽을 던지고 박장 대소하며 아버지와 아들을 새삼 반겼습니다. 친구가 내어온 술과 부자가 가지고 온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따뜻한 우정을 나누었지요. 헤어지면서 아버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언제 또 만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우정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크게 뉘우치며 다시는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답니다. 봄 봄 눈 녹듯 사라진 원안 옛날에 오동나무가 아주 많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오동나무가 몇 그루씩 심겨져 있고 마을 뒷산도 오동나무 숲이었지요. 오동꽃이 피는 5월에서 6월이 되면 마을이 자주색 오동꽃으로 가득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동꽃 향기에 흠뻑 젖었답니다. 그 마을에 강서방과 송서방이란 사람이 이웃하여 살았는데 같은 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 다 아주 튼튼한 사내 아이였어요. 비록 우리 아이들이 성은 다르지만 이웃 사촌인데다 같은 날 태어났으니 형제가 다름없지 않은가 그러니 훈장 어른께 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세 강서방의 말에 송서방도 좋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둘이 지화자 콧노래를 부르며 어깨동무를 하고 훈장 어른한테 갔습니다. 좋구나 좋아 태어난 시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아주 좋은 사주 팔자를 타고났네 벼슬 한자리씩은 따놓은 당상이야. 훈장 어른이 사주 풀이를 해보더니 무릎을 철썩 치면서 말했습니다. 농사꾼인 강서방과 송서방은 입이 한 발이나 째졌지요. 이 일은 곧 우리 오동나무 골의 경사이기도 하니 이름을 진오와 벼고라고 하는 게 어떻겠나. 훈장 어른말의 강서방과 송서방은 그 뜻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천자문도 못 읽은 까만눈이라 이름 뜻도 몰랐던 것입니다. 진오는 참 오동이란 뜻이고 벼 오는 벼 오동이란 말일세. 오동나무에는 봉왕이 깃을 드린다고 하니 봉왕은 곧 벼슬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나. 두 아이가 다 문제가 뛰어나서 능히 벼슬을 하고도 남을 걸세. 이렇게 해서 오동나무 꼴에 송진호와 강벼코란 아이가 살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어려서부터 친형제처럼 자랐습니다. 밥도 같이 잘 정도였지요. 부모들도 더 친해져서 정말 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두 아이는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했습니다. 일곱 살부터 서당에 다녔는데 열 살도 되기 전에 천자문에서 시작하여 명심보감 소학을 환하게 익히고 사서 삼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좀 달랐어요. 진호가 괄괄한 대비에 벽호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또 진호는 힘과 자신감이 넘치고 벽호는 속이 깊은 아이였어요. 하루는 진호가 말했습니다. 벽호야 내가 먼저 성공하면 네가 성공하도록 도와줄게. 너도 그럴 거지? 벽호는 빙글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진호와 벽호는 열아홉살에 똑같이 지방과거에 철썩 찰떡처럼 붙었습니다. 진호가 장원이고 벽호가 그 다음이었지요. 오동나무 꼴은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농사꾼들만 살던 마을에서 진사가 둘이나 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람들은 모두 진호와 벽호가 나중에 정승판서가 될 거라고 축하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음부터 일이 잘 안 풀린 거예요. 진호와 벽호는 서울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 회시에서 벽호는 겨우 말석으로 급제를 하고 진호는 번번이 낙방을 했습니다. 과거 공부에 지친 진호는 그만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아 벽호동 꽃은 피었는데 어찌하여 잠호동은 봉오리가 번그러지지 않는고 태어난 시간의 차이인가 과거 공부를 집어치운 진호는 날마다 술에 취해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알부자로 소문났던 진호는 완전히 거덜라 버렸어요.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뒷돈을 대느라 논밭을 다 팔아서 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늙은 부모가 농사일도 못하고 병들어 누웠으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얘야 욕심을 버리거라 우리 집안에서 진사가 나온 것만도 감사한 일이 아니냐 이제 과거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살 궁리를 해야지 부모님의 말에 진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 거렸습니다. 이제 공부라면 진절머리가 났거든요. 여보 곧 설날인데 집안에는 쌀 한톨이 없어요. 어쩌면 좋아요. 진호의 아내도 연년생으로 낳은 다섯 자식을 품에 끼고 한숨을 지었습니다. 보다 못한 진호는 행장을 꾸려 길을 나섰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오. 내가 지금껏 자존심 때문에 잠잣고 있었는데 벽우한테 가면 쌀도 구하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충청도 어딤에서 고을 원님으로 있는 벽우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벽우 우리 가족이 다 굶어죽게 생겼네. 옛 정을 봐서 자네 고을에 아전자리라도 하나 만들어주게. 그런데 그토록 친했던 벽우가 안면을 싹 바꿨습니다. 이런 발칙한 놈을 보았나 아전자리가 어디 저작거리 콩떡인 줄 아느냐 얼굴 조그만다고 덜렁떼주게. 진호는 혹시나 하고 옛날에 했던 말을 되새겼습니다. 여보게 우리는 형제와 다름없는 사이 아닌가 그래서 먼저 성공하는 사람이 도와주기로 했지 않은가 그러자 벽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냅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글을 읽은 선비가 참으로 뻔뻔스럽게 짝이었구나. 어릴 적 우스갯소리를 빙자해서 사또를 우롱하다니 옛날 지방 과거에 장원까지 한 이력이 부끄럽지도 않으냐. 여봐라 이놈을 끌어내어 물볼기를 쳐라. 옛 친구를 믿고 찾아간 진호는 도움을 받기는 커녕 볼기 짝이 터져 피가 나서 맺히도록 곤장을 맞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속이 부글부글 끓고 기가 막혔지요. 겨슬살이 재미에 눈이 멀어 우정을 저버렸구나 생각하니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량은 안 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나를 이리 취급하더니 두고보자 내 이 지옥을 꼭 갚아주겠다. 관하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온 친구는 그 길로 충청도 계룡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쌀도 구하고 일자리도 구해오겠다고 큰소리치고 나와서는 부어 터진 볼기 짝을 움켜쥐고 돌아가기엔 너무 창피했어요. 진호는 복수할 길은 과거 급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밤이나 낮이나 산봉 여름이나 삼동 겨울이나 돌부처처럼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썼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난 다음 진호는 과거에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내 이놈 펴고 기다리거라 네 엉덩이에서 비가 나오게 하였으니 나는 너의 눈에서 비가 나오게 해주겠다. 진호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 진호는 그때서야 가족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병든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닐까. 아내와 다섯아이는 굶어죽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막상 고향집에 도착해보니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통통하게 살이 쪄 있었고 아버지는 병이 완쾌되어 농사일을 하고 창고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진호가 물었습니다. 벽호가 쌀과 돈을 보냈단다. 네가 거기 관하에서 일을 봐주었다면서 몰랐느냐? 진호는 벽호를 생각할 때마다 곤장맞던 일을 떠올리며 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가족들을 돌봐주고 있었다니요. 이때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벽원의 청지기가 편지를 가져온 겁니다. 진호는 편지를 펼쳤어요. 축하하네 진호. 나는 자네가 반드시 장원 급제할 줄 알았네. 내가 자네에게 섭섭하게 한 것을 용서하게 공부에 지쳐 자신감을 잃어버린 자네가 다시 책을 잡게 만들려는 생각에서 였네. 그때 맞은 볼기가 아직도 억울하고 분하다면 언제든지 와서 내 볼기를 때리시게. 편지를 읽던 진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드름 같던 원안이 몸눈처럼 녹아버렸지요. 진호는 친구를 오해했던 자신을 돌이켜보며 중얼 거렸습니다. 역시 벽오는 나보다 한 수 위로구나. 그 후로 두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은 평생 지속되었답니다. 두 친구의 우정 참다운 친구의 사귐을 흔히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이는 옛날 중국에 있던 관중과 포수가 라는 두 친구의 우정을 아름답게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우정과 의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우정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을 리가 없지요. 조선시대의 관중과 포수가 보다 한결 두터운 우정을 나눈 친구가 있었으니 바로 이상진과 전동 흘립니다. 이상진은 전주 변두리에 사는 가난한 선비 였습니다. 공부는 하였지만 밭 한떼기 없고 늙은 어머니를 봉양할 양식조차 언제나 간당간당 하였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진 어느 해였습니다. 벌써 며칠째 굶은 상지는 추석 차례는 고사하고 죽조차 먹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아 선비가 공부를 하는 것은 하늘의 순리를 알아 세상에 펼치는 것인데 홀로 계신 어머니조차 못 받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길게 탄식을 하던 상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서 쌀이라도 한 말 구워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전주에는 전동 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인심이 넉넉하여 널리 칭찬을 받았지요. 상진도 그 소문을 듣고 전동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뼈대 있는 양반이 농사꾼인 전동을 신세를 지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노릇이었습니다. 더구나 상지는 전동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언제 갚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네. 하지만 혼날 꼭 갚을 테니 쌀을 좀 구워주게. 상진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상진을 유심히 쳐다보던 전동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선비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머지않아 고생이 끝나고 고귀한 분이 되실 듯합니다. 그때까지 먹고 사는 일은 저에게 맡겨두시고 공부에 전념하십시오. 뜻밖의 제의를 받은 상진은 매우 놀랐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 오히려 부담스러워 거절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동을의 품새가 단정하고 진심을 보이니 상진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신분이 다르지만 친구가 되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 후 상진은 큰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약도 없이 남의 신세만 지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상진의 마음을 눈치챈 전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2살 5말로 술을 빚어 잘 있거든 알려주시게 상진은 전동을이 시키는 대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술이 익자 전동을은 그 술을 자기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푸짐한 안주까지 마련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전동을은 널리 인심을 얻은 터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잔치 흥이 오르자 전동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이상진 선비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선비께서는 머지않아 벼슬길로 나가시겠지만 늙으신 어머니를 위하여 밭을 좀 개간할 뜻을 품고 있답니다. 그런데 농사에 서툰지라 나와 의논하여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전주의 전동을 뭔가를 한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사람들은 금세 협력할 뜻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요? 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미루나무나 버드나무로 끝을 송곳처럼 깎은 막대기를 50개씩만 해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송곳 같은 막대기를 해왔습니다. 어떤 어떤 이는 100개도 넘게 지고 와서는 상진의 마당에 쌓아놓고 갔습니다. 이것으로 대체 뭘 하려는 건가? 상진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전동을에게 물었지요. 전동을은 씨 웃고는 자기 종들과 같이 산더미처럼 쌓인 막대기를 산비탈로 옮겼습니다. 이곳은 나무꾼들이 나무단을 쌓아놓는 주인 없는 땅일세. 잘만 개가 나면 기름진 밭이 될 수 있지. 전동을은 먼저 산비탈에 불을 질러 풀과 나무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막대기를 꽂았어요. 그리고 거름을 아무렇게나 뿌려 놓았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총총하게 막대기를 꽂아놓은 산비탈은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다시 땅이 질척하게 녹는 봄이 되자 전동을은 이상진을 데리고 산비탈로 갔습니다. 자 이젠 막대기를 뽑아내고 그 구멍에다 조를 심어보세요. 이래가지고 농사가 될까 싶었지만 상지는 그저 전동을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여름이 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비탈에는 탐스러운 이삭이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보기 드문 풍작이었습니다. 겨우는 눈녹은 물과 걸음에서 우러난 물이 막대기 구멍에 고여 조를 잘 자라게 한 걸세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또 이만한 수확이면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네. 비로소 말했습니다. 상진도 상진도 늙은 어머니를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어 동의하였습니다. 내 기필코 장원 급제하여 자네의 은혜에 보답하겠네. 서울로 온 상진은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몇 해 지나지 않아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했어요. 성렴 결백하고 성실한 상진은 빠르게 승진하였습니다. 재산도 먹고 살만큼 되었고 권세도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상진은 한시도 전동을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동을의 은혜를 어찌 돈으로 갚겠는가 내마땅히 벼슬 자리에 주천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상진은 동을에게 무슨 벼슬이 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벼슬을 할만한 학문도 재주도 없네. 다만 무관이라면 내 용력으로 한번 해볼 만한데 몸과 마음을 닦아 당당하게 합격 해야지 어찌 도움을 바라겠는가 자네는 나에게 은혜를 갚으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받았다네 자네가 성공을 하고 나를 친구로 여전히 대접해 주는 게 바로 그 보답 이라네 부디 자네는 사사로운 정에 얼메이지 말고 공평하게 나라 일에 힘쓰시게 비록 전동을은 농사꾼이었지만 그 어떤 선비보다도 울고진 성품이었습니다. 그 후 동을은 상진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고향에서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조차 행방을 까맣게 몰랐지요. 상진은 여러모로 소소문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전동을이 간 곳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후딱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대궐로 출근한 상진은 동료 대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출근한 인물들이 새로 좀 들어왔으려나 꽤 나이가 많은 무관도 있다던데 제대로 용력이나 쓸려나 몰라. 그날은 바로 그의 묵과 급제자들이 대신들에게 인사를 올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말타기, 활쏘기, 힘겨루기 등을 통해 당당하게 무관이 된 젊은 급제자들이 우르르 들어와 인사를 여쭈었습니다. 힘과 패기가 펄펄 끓는 듯한 청장년들 가운데 이미 귀밑 머리가 히끗한 중늙은이 한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이상진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느 전에는 그 중늙은이 급제자는 바로 전동흘이었습니다. 그간 병안하셨사옵니까, 대감. 이때 상진은 이미 제상의 자리에 올라 있었으니 벼슬로 치면 동흘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하지만 체면치레 따위는 집어던지고 달려가 오랜 벗을 만난 반가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그 뒤로 상진은 언제나 동흘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의 오랜 친구이며 은인인 전동흘이요. 늦은 나이의 묵가를 통해 벼슬길에 나온 까닭에 아직 마땅한 직책은 없으나 지식과 재주가 뛰어나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는 대상과 같으니 마땅히 대장부라 할 만합니다. 상진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동흘을 소개하고는 지난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말담부관인 동흘을 마치 정승대하듯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흘은 자기 분수를 지켜 예의를 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몇 차례 진급하여 선정관이 된 동흘은 상관과 부하들로부터 널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장군의 반열인 통제사까지 올랐답니다. 상진과 동흘의 우정이 해가 갈수록 더욱 두터워졌음은 물론입니다. 금송아지가 있던 산 옛날 충청남도 공주 고울에 뱁새홀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서방은 부모님을 어찌나 정성스레 섬기는지 하늘이 낳은 효자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잦아있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부모님께 새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은 스스로 불효자라고 생각하며 늘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서방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들어 몸져 누워버린 것이었어요. 정말 큰일이구나. 약한 첩 지어드릴 돈도 없으니. 김서방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나오는 것은 오로지 한숨뿐이었어요. 할 수 없다. 약수라도 떠다 드려야겠다. 김서방은 생각하다 못해 약수터에서 약수를 떠와서 아버지에게 약 대신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산신령에게 간절히 기도했지요. 산신령님,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하루빨리 병이 낫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서방은 날마다 약수를 떠왔고 단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김서방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김서방은 듣거라.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싶다면 금악동에 있는 산을 가보거라. 김서방은 깜짝 놀라 잠이 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날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일어나자마자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일러주었던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 보니 고갯마루에 송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였습니다. 김서방은 그 금송아지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돈으로 좋은 약을 사서 아버지께 드렸더니 아버지의 병이 금방 나았습니다. 또한 김서방은 금송아지를 판 돈으로 부자가 되어 새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이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되었는지는 온 고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고을 사람들은 김서방의 효심에 하늘도 감동하여 이런 큰 복을 내린 거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서방을 칭찬했습니다. 한편 건넌마을에는 박서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서방과는 달리 박서방은 부모 속을 썩이는 불효자였습니다. 박서방도 김서방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욕심 많은 박서방은 몹시 금송아지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박서방은 건강한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려 몸저 눕게 한 다음 날마다 약수 털어 가서 약수를 떠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드리고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드렸지요. 산신령님,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십니다. 빨리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박서방은 거짓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날마다 웅얼웅얼 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박서방도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듣거라.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싶으면 당장 금학동에 있는 산을 가보거라. 박서방은 웃으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송아지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박서방은 콧노래를 부르며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산에는 송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역시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였습니다. 박서방은 금송아지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서방의 집에는 외양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마당에 메어 놓았지요. 박서방은 퇴마류에 걸터 앉아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황금빛 꿈에 젖었습니다. 날이 박는 대로 금송아지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지 그럼 그 돈으로 집, 논, 밭을 사고 머슴을 열 명쯤 거느리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얌전히 서있던 금송아지가 벼랑간 미친 듯이 날 뛰었습니다. 금송아지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일이 뛰고 절이 뛰고 야단이었지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금송아지는 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꽁무늬뿐 아니라 입에서까지 구린 똥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박서방은 기겁을 냈지요. 맙소서 금송아지가 똥을 쏘더니 박서방은 똥을 피해 퇴마루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점점 금송아지의 똥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똥은 마당을 삼키고 퇴마루를 삼키더니 집 전체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박서방도 똥에 파묻혀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금악동에 있는 산은 금송아지가 있던 산이라고 해서 우금치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깊은 절의 뒷간 아주 오랜 옛날 함경남도 안변에 있는 서광사라는 절은 뒷간이 깊기로 유명했습니다. 서광사의 뒷간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 바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해인사는 가마솥이 크기로 유명했습니다. 가마솥 하나가 절 마당을 가득 채울 정도라는 소문이 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해인사라고 하면 큰 가마솥을 떠올렸지요. 그런데 해인사에 살고 있던 한 스님이 서광사의 뒷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광사의 뒷간이 정말 그렇게 깊을까? 지금까지 바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뒷간일 텐데 어떻게 생겼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구나. 그래서 해인사 스님은 바랑을 메고 서광사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도 기차도 없었으니 합천에서 안병까지 머나먼 길을 며칠씩 걸려 걸어가야 했어요. 길을 절반쯤 왔을 때 해인사 스님은 산속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 무렵까지 쉬지 않고 걸어 다리가 몹시 아팠기 때문입니다. 해인사 스님이 참나무 그늘 아래 잠깐 쉬고 있을 때 맞은편 길에서 스님 한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해인사 스님은 벌떡 일어나 합장을 했습니다. 나무관생보살 소승은 합천해인사에 있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해인사 스님이 먼저 인사를 하자 상대방 스님도 합장을 하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예, 소승은 안변에 있는 서광사에 있는데 합천해인사에 가는 길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는 마침 서광사에 가는 길인데 두 스님은 나무 그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인사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가마솥이 있다면서요. 그 가마솥이 얼마나 큰지 제 눈으로 직접 보려고 이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요. 저 역시 서광사에 있는 뒷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안변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뒷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마침 잘 만났군요. 저는 해인사 가마솥이 크다는 걸 소문으로만 들어왔는데 그 가마솥이 정말 그렇게 큽니까? 서광사 스님이 묻자 해인사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크지요.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우리 절에서는 해마다 동진날에 밧죽을 쏘어 신도들과 나누어 먹는답니다. 그런데 가마솥이 워낙 커서 밧죽을 한 번 쏘려면 이어간 고생스러운 게 아닙니다. 가마솥에 배 한 척을 띄워놓고 스님 열두 명이 밧죽을 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마솥이 너무 커서 지난 동지 때 떠난 배가 1년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가마솥이 절 마당을 가득 채울 정도가 아니라 바다만큼 넓은 모양이군요. 그럼요. 바다만큼 넓으니까 아직까지 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지요. 가마솥 안에서는 풍랑이 일기도 하는걸요? 해인사 스님은 가마솥 자랑을 잔뜩 늘어놓더니 이번에는 서광사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광사의 뒷간이 그렇게 깊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뒷간의 바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던데. 무척 깊지요. 깊어도 보통 깊은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우리 절 뒷간에서 노스님이 1년 전에 볼일을 보셨는데 글쎄 그때 누신 똥이 아직까지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아마도 3년은 지나야 똥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굉장하군요. 서광사 뒷간은 바다보다 깊은가 보지요? 그럼요. 바다보다 수천 배, 수만 배나 깊지요. 두 스님은 잔뜩 허풍을 떨고는 나무 그늘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인사 가마솥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니 굳이 가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서광사 뒷간이 얼마나 깊은지 알았으니 이제 해인사로 돌아가야겠군요. 두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는 각자 5단 길을 되돌아갔답니다. 총석정에 얽힌 이야기 아름답기로 세상에서 으뜸이라는 금강산 그 가운데 바닷가에 총석정이라는 바위 벼랑이 있습니다. 마치 창칼이나 총을 모아서 세워놓은 듯한 바위지역 바로 그 아래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까막쇠와 촌락내라는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얼굴만 맞대면 눈꼬리가 실룩 입이 삐죽하며 싸웠습니다. 거기는 바닷가라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물을 못 팠거든요. 그래서 멀리 산소까지 가서 계곡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 남자들이 물지개를 지고 물을 떠 나르는데 촌락내가 물을 좀 길어오라고 하면 까막쇠는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물 깃는 건 여자가 할 일이지 사내가 할 일이냐 이렇게 지천고를 먹은 촌락내라고 그냥 참을 리 없지요. 대충 밥상을 차려 내놓고는 허기에 지친 남편이 허겁지껏 밥을 먹으면 한마디 쏘아주었습니다. 나무차은 돌쇠 아버지 밥 밖에 못 지면서 메기처럼 입은 커서 밥은 잘 도먹네 이러면 까막쇠가 밥상을 번쩍 들어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밀고 당기고 쥐어받고 핥히고 한바탕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아휴 저놈의 집구석은 사흘에 한 번씩 안 싸우면 밥이 안 넘어가나 잠이 안 오나 허구한 날 싸움질이야 원 동네 장피하게 시리 못난 사람들 같으니 부부는 전생에 원수가 만나는 수가 있다더니 바로 까막쇠와 촌락내를 두고 한 말이었군. 전생에 원수가 만나는 부부도 가끔 있긴 있지 하지만 그건 이생에서 사이좋게 살아 원안을 불라는 하늘의 뜻인데 오히려 원안을 산더미처럼 쌓고 있구먼 에이 무식한 것들이 어찌 하늘의 뜻을 알겠노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귀를 막으며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고약한 성품을 배울까봐 걱정된다고 쫓아내자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총석정 마을은 예로부터 부부금슬이 좋기로 이름난 마을인데 까막쇠와 촌락내가 마을 명예를 더럽히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눈치로 알아챈 까막쇠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흘들이로 싸우다가는 돌팔매를 맞으며 쫓겨날지도 모르니 아예 그 전에 헤어져서 이 마을을 떠나는 게 어때? 촌락내도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너하고 사느니 뒷산 바위나 소나무하고 사는 게 백번 낫겠다. 두 사람은 바삐 자기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 옷은 내가 산 거야. 이불은 내가 만든 거니 손대지 마. 보따리를 싸면서도 한바탕 싸운 두 사람은 총석정 언덕을 올랐습니다. 총석정에 오르는 길은 하나인데 언덕 위에는 남쪽과 북쪽으로 두 갈래 길이 나있었어요. 남편은 북쪽으로 아내는 남쪽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싸우면서도 정이 들었던지 두 사람은 흙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까막새가 먼저 고함을 질렀습니다. 좋은 서방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촌락내라고 진리가 없지요. 퇴침을 뱉고 악을 쓰며 쏘아졌습니다. 아무리 선녀같은 여자도 너하고는 사흘도 못 살 것이다. 가다가 돌보리에 걸려 넘어져 코나 깨져라. 헤어지는 판이니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찬성이 거친 데다 워낙 싸움에 길들여져 있어서 험한 말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때 겨울 끝 봄날에 얼음장 갈라지듯 쩡쩡 소리가 나더니 어디선가 벼락치듯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잠깐 서시오. 까막새와 촌락내는 깜짝 놀라 굳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총석정 위에는 사이좋게 어깨를 맞대고 선 부부바위가 있거든요. 마치 사모관대를 갖추고 결혼식을 끝낸 부부가 다정하게 어깨를 맞댄 듯한 모양새입니다. 이 부부바위 덕에 총석정 마을 사람들은 유난히 부부금슬이 좋았던 것입니다. 고기잡이 나갔던 배들이 멀리서도 보이는 부부바위를 보고 백길을 잡아 마을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무슨 도깨비 장난일까요? 부부바위가 둘로 갈라지더니 쿵쿵 소리를 내며 뛰어오는 겁니다. 아까 소리친 게 바로 이 부부바위였던 거지요. 그대들이 오늘 헤어지기로 했다니 다시 짝을 지어봅시다. 우리도 너무 오래 같이 살았더니 지겨워졌소. 이러더니 남편바위는 촌락내한테로 아내바위는 까막새한테로 갔습니다. 까막새와 촌락내는 그저 놀라 입만 벌리고 있다가 다시 눈을 등잔만하게 떴어요. 남편바위는 멋진 사내가 되었고 아내바위는 선녀같은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불쌍한 촌락내요. 그동안 몹쓸 불안당을 만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이제 내가 공주처럼 떠받들며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리다. 멋진 사내가 된 남편바위의 말에 촌락내는 그만 눈물을 뿌리며 안겼습니다. 지제리도 복도 없는 까막새님. 그동안 사근파리 같은 여자와 다투며 사는 나날이 얼마나 힘겨웠나요. 이제 이 몸이 그대를 임금처럼 모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된 아내바위가 말했습니다. 까막새는 덥석 아내바위를 끌어안고는 입이 함지방만하게 벌어졌지요. 아, 이제야 내가 세상에 태어난 기쁨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까막새는 총석정 북쪽 끝에서 신방을 차리고 촌락내는 총석정 남쪽 끝에서 신방을 차려 각각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까막새와 촌락내는 새로 만난 배피를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표정만 보아도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아차리고 척척 해주었답니다. 정말이지 까막새와 촌락내가 홀레를 올렸던 첫날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복한 밤을 보냈지요. 하늘나라에 온 것 같은 하룻밤이 지나고 먼 수평선 위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각자 새로 맞은 신랑 각시를 껴안고 단잠에 빠져있던 촌락내와 까막새도 부시시 눈을 떴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까막새와 촌락내는 총석정 갈림길에 선 소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껴안고 있던 사람은 바로 까막새와 촌락내지 뭐예요? 그럼 당신과 내가 같이 밤을 세웠단 말이야? 까막새는 믿기지 않아 다시 눈을 비비고 촌락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다정스레 어깨를 기르고 서있던 부부바위가 천둥처럼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서로를 먼저 생각해준다면 날마다 지난 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것이니 함부로 나누지 말아라. 까막새와 촌락내는 머리를 땅에 대며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겸연적은 표정으로 마주보고 웃었어요. 그러다가 꼭 끌어안았답니다. 햇살이 총석정을 환하게 비춰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까막새와 촌락내는 그 후로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쑥부쟁이 이야기 옛날에 동네 총각 모두의 애인같이 여겨지는 쑥부쟁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저기 쑥부쟁이가 간다. 논에서 일하던 동네 총각들도 쑥부쟁이가 지나가면 아른채를 했습니다. 쑥부쟁이는 얼굴을 붉히며 산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산나무를 캐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태장장이의 딸 쑥부쟁이는 열한 명 남매의 맞이였습니다. 집안일이나 동생들 치닭거리는 모두 그의 몫이었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알아 누우셨거든요. 그래서 자주 반찬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나몰이랑 쑥을 캐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는 통에 쑥해는 불쟁이의 딸이라는 뜻으로 쑥부쟁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쑥부쟁이는 산나무를 바구니 가득 해담아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쑥부쟁이가 산비탈에서 고갯길로 나온 순간 무언가가 후다닥 뛰어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느닷없이 숲속에서 뛰어나온 건 노루였습니다. 그런데 노루의 다리에 화살이 꽂혀 있었어요. 얼마나 아플고 착한 쑥부쟁이는 화살을 뽑고 치마를 찢어 상처를 동염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예쁜 아가씨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노루는 고개를 까딱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간 더 내려오던 쑥부쟁이는 이번엔 사람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멧돼지를 잡기 위해 파놓은 깊은 구덩이에 한 젊은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활이 들려있었고 어깨에는 활통이 달려있었어요. 화살을 보니 바로 노루의 다리에 박혔던 활이었습니다. 이걸 잡고 올라오세요. 숲부쟁이는 치익 넝쿨을 끊어다가 구덩이 속으로 내려주었습니다. 젊은이가 낑낑거리며 구덩이에서 올라왔지요. 다리를 삐고 무릎이 깨진 그에게 숲부쟁이는 다시 치마를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고맙소, 낭자. 낭자가 아니었다면 큰 변을 당할 뻔했소. 박도령이란 젊은이가 한숨 돌리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울에 사는 정승대감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홀로 멀리 사냥을 나왔다가 뜻하지 않게 사고가 생겼던 겁니다. 박도령의 상처가 채에 다 낫기 전에 겨울이 닥쳤고 거기는 깊은 산골이라 봄이 올 때까지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숲부쟁이는 늠름한 박도령에게 사랑을 느꼈습니다. 박도령도 이슬 머금은 산나리꽃 같은 숲부쟁이를 한눈에 좋아하게 되었어요. 겨울의 두 사람의 사랑은 화록불처럼 은근히 타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숲부쟁이와 박도령은 부부가 되기로 손가락을 걸었답니다. 행복했던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짧았습니다. 겨울이 한참 더 남은 것 같은데 어느덧 눈이 높고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들에는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어느덧 박도령도 상처가 다 낫지요. 박도령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가을에 꼭 와서 낭자를 서울로 데리고 가겠소. 박도령은 숲부쟁이를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꼭 돌아오세요. 먼 고갯마루 긴긴 여름이 지났지요. 이윽고 산에는 단풍이 물들고 은행나무는 노랗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한껏 부푼 밤송이에서 알밤이 저절로 다 떨어지도록 박도령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내년 가을엔 오시겠지. 마침내 눈이 내리자 숙부쟁이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음 가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몇 번이 더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숙부쟁이의 그리움은 날로 깊어졌지요. 박도령이 떠나간 고갯마루에서 서울 쪽을 바라보다가 사슴처럼 목이 길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부쟁이는 산신령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 산으로 갔습니다. 신령님, 박도령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커다란 바위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숙부쟁이는 간절히 빌었지요. 그때 바스락바스락 낙엽을 밟으며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넌? 언젠가 숙부쟁이가 구해주었던 노루였습니다. 노루는 숙부쟁이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깊고 맑은 눈동자로 그윽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엔 노란 곳을 세 개가 담겼는데 하나씩 입에 물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답니다. 입에 물었던 보라색 주머니를 주며 노루가 말했습니다. 숙부쟁이는 구슬 하나를 입에 물고 첫 번째 소원을 빌었어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계신 어머니를 낳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빌자마자 숙부쟁이의 어머니는 병석에서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숙부쟁이의 눈에 그 모습이 환히 보였어요. 그리고 입에 물었던 구슬은 어느새 녹아버렸습니다. 숙부쟁이는 다시 구슬 하나를 입에 물고 두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박도령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번엔 서울에 있는 박도령 집이 보였습니다. 숙부쟁이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이가 나타나길 기다렸지요. 곧 박도령의 가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숙부쟁이는 너무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가슴이 산사태가 난 듯 무너지는 느낌이었지요. 박도령이 어여쁜 아내와 아들과 딸과 더불어 마당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참으로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숙부쟁이도 그 속에 뛰어들어 같이 놀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끼어들면 단란한 행복이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숙부쟁이는 눈물을 머금고 세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박도령님네 가정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숙부쟁이는 자신의 행복을 접어둔 채 박도령의 행복만을 빌었습니다. 그 후로도 숙부쟁이는 박도령을 잊지 못했지만 틈만 나면 산으로 가서 박도령이 행복하기만을 기도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총석정에 얽힌 이야기는 북한의 명승지 13호인 금강산 총석정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총석정 위에는 부부 바위가 수평선을 바라보고 서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싸우며 올라오는 부부를 혼내주고 다시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부부 바위처럼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지켜주고 도와주는 바위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